우크라이나 사태의 이해와 정규 심사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반 방송에서 늘 듣는 내용은 가급적 피하고 다른 시선으로 해석하고 정보를 분류할 수 있겠구나 하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제하고 상기할 내용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측 분석을 제외하고 출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 국제정서 분석의 프레임 구성은 20세기 전후부터 해당 국가가 수행해온 대외정책의 패턴을 중심에 두고 수립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익보다 우선은 공공선을 대외정책으로 하는 도덕국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소수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과 국가를 희생하는 대외정책은 정치체제, 경제, 체제와 무관하게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리고 국제관계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점은 잘 아실 겁니다. 지난 시절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을 우방으로 끌어들였던 미국이 지금은 중국과 다시 대립관계에 있죠. 이런 사례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인권, 정의와 범칙, 전쟁 범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도덕률과 국제법 혹은 보편적인 여론이라고 믿는 분은 이 강의가 때로는 많이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듣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 우크라이나의 사태의 원인, 러시아 침공의 원인은 단순합니다. 쿠바 미사일 유기의 역재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보면 원인 분석과 그 해결 방법도 복잡하지 않은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쿠바 미사일 유기의 배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6시 사이기 초에 스페인은 20만 이상을 학사하고 쿠바를 식민자화시키는데요. 쿠바는 지속적으로 독립전쟁을 하게 됩니다. 미국도 정치적인 이해가 맞았기 때문에 쿠바에 대한 독립지원을 하죠. 그러다가 1898년 1월 미국 전환 메인함이 쿠바 아바나왕만에서 원인 불명의 2회 폭발과 함께 침몰하게 됩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미국은 스페인에 선전포고를 하고 쿠바는 물론이고 푸에르토르코, 괌, 그리고 역시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필리핀도 병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들 기억하겠습니다만 그로부터 66년 후인 1964년 8월 4일 베트남 근혜의 통킥만, 한자로 동경만입니다. 동경만에서 미구축함 메덕소가 북베트남의 어뢰정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이걸 역시 빌미로 해서 베트남 전쟁이 시작되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95년 미국 국방장관에 있던 로버트 맥라마라가 회고록에 이 전투가 미국의 자작극이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세상을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쿠바 상황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쿠바는 미국이 점령한 후에 군정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후에 제한적인 독립국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헌법의 당시에 미국 간섭을 인정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관타나모를 영구양도, 지금도 미군 해병대 기조를 쓰고 있죠. 영구양도한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한 독립국의 성격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반독재, 합법정부를 여러 차례 쿠데타로는 전복을 했던 그런 역사가 있기도 하죠. 1959년, 제법 세월이 흘렀습니다. 59년도에 피텔 카스토로하고 잘 아시는 최개바라 등에 의해 침해 구테타 정권인 바리스타 군부가 축출되게 되죠. 이 이후에 미국은 정부 전복을 위해 상상 가능한 모든 행동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만 좀 소개를 하면요. 1961년 4월 17일, CIA는 여러 지점을 폭격한 것과 함께 1,400명 혹은 1,500명의 훈련받은 쿠바인들을 피그스만에 침공을 시키는데요. 결국 실패합니다. 이것은 결국 쿠바 미사일 배치의 직접적인 동기라고 보통 분석을 합니다. 당시에 1,113명 이상이 생포되면서 참패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CIA의 입지가 상당히, 물론 일시적이긴 합니다만 미국 내에서 좀 축소되는 그런 여파도 있었죠. 잘 알려진 내용이지만 국가 수반인 카스토로를 암살하기 위해서 약 600회 이상 시도를 합니다. 물론 드러난 것만 그렇다는 겁니다. 피그스만 침공이 CIA가 주도한 거라면 그 다음에 국방부가 주도한 게 있습니다. 1962년 3월 9일 작성된 기밀, 몽구스 작전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오크라인의 사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자세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문구스 작전의 초기 문서의 개요를 추출한 그런 내용입니다. 1단계, 2단계의 의미부여, 이것은 제가 정리를 한 거고요. 1단계, 불씨 만들기 또는 희생제 만들기 단계입니다. 2단계, 쿠바 군복을 입혀서 관타나무 기지를 공격한다. 3단계, 친미적인 사람들 동원해 반미 시위를 하고 4단계, 기지 내 항공기를 폭파하고 기지 내부로 포탄을 발사한다. 기지 내부로 포탄을 발사한다. 이라크나 이런 데서 많이 범직한 내용이죠. 4단계, 이들은 생포에서 기지 내 억류한다. 5단계, 억류에서 바로 활용하는 게 아니고 일정 시점에서 활용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5단계, 근처 항공에서 선박에 화질을 내고 침몰시킨 후 가짜 희생제로 장례식을 연출한다. 2단계, 생존을 위한 방어적 명분, 식수, 전기 공급, 그러니까 인도적 명분으로 즉각적인 군사 작전하고 기지 공격 세력을 격퇴시킨다. 물론 공격한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은 그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대규모 군사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 3단계, 세계 여론을 위한 추가 자작극, 관타나무만에 정박 중인, 그러니까 이 의미는 꼭 기지 내에만 정박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관타나무, 넓은 만 주변에 있는 미군 함정을 폭파한다. 주변에서 승무원 없는 가짜 선박을 폭파한다. 그러니까 함정만 해서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 없이 선박을 폭파한다는 겁니다. 구주와 어모를 명분으로 전투기를 출동시킨다. 네 번째, 언론에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다. 이것도 익숙하죠. 희생자 명단을 쭉 공개하고 이 사람들의 삶은 어때고 쭉 이야기하면서 예국심을 고치하고 적개심을 극대화시킨다는 겁니다. 4단계, 직접적인 공포심리 극대화 작전. 미국, 쿠바가 아닙니다. 미국 도시 안에서 칭카스토로 반미 시위를 저장한다. 미국 내 주요 지점에서 뉴욕이라든가 샌프란시스코라든가 등등에서 폭탄 테러를 하고 공작원을 체포하는 모습을 영상에 흘려보내고 사전 준비된 쿠바가 개입했다는 증거가 포함된 보도자료를 공표하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국제적으로 공공의 적 만들기. 쿠바 공군기로 유장한 미군기로. 쿠바 공군기로 유장한 미군기로. 야간에. 왜냐하면 눈에 잘 안 띄야 되니까요. 애매하게 하기 위해서. 쿠바 인근의 친미국가를 폭격하고 소련에서 제작된 소위탄 불발탄을 남긴다. 이것도 좀 어디서 들어보셨죠? 우리에게는 익숙합니다. 두 번째. 도미니칸의 공산주의자들에게 쿠바 명의의 봉기 촉구 메시지를 보내고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를테면 단파방송이 될 수도 있고 등등등. 해안에서 쿠바산 무기가 발견되도록 저작한다. 이 사진을 함께 보시면서 볼까요? 미군 F-86입니다. 이거 다 유괴때 주로 많이 활용됐던 그런 비행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도 관계가 굉장히 깊은 전투기들이죠. 위장 이것과 아래에 있는 미그기하고 비슷하게 위장을 해서 생결도 좀 비슷하죠. 여객기 근처에서 비행하여 일부러 승무원과 승객의 눈에 띄게 해서 증언을 확산한다. CIA 공작원들이 아니라 국방 공작원들이 아니라 민간인 스스로가 말을 퍼뜨리게 한다는 겁니다. 특수침으로 민간 항공기 및 여객기를 아예 납치한다. 혹은 납치 비행기로 주요 지점을 지점에 자살태를 한다. 6단계 확증평양과 공세 여론 구축이. 제가 하나 빠뜨렸네요. 앞에 전투기를 개조하는 것은 약 3개월 정도 걸린다. 시간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위장한 전투기는 미국에서 출격시켜 자메이카, 과태말라, 파나마 주변 중미가 되겠죠. 베네수엘라로 비행하는 민간 여객기를 격추시킨다. 좀 다른 성격입니다. 두 번째. 항로가 쿠바 상공을 통과하는 여객기 중에서 휴일을 맞아 단체 관광에 나선 대학생들 혹은 특정 목적의 전세기. 왜 단체인가 전세인지는 뒤에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것을 타겟으로 해서 항공기 수배와 가짜 승객은 시약에 담당하고 실제 항공기를 띄우되 쿠바 상공 진입 전에 진입해버린 쿠버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진입 전에 가짜 항공기를 대체한다. 쿠바 상공 진입 전에 격추하는 모양을 갖추고 조종사는 추락 전에 구조신호 송출과 함께 쿠바 전투기 공격을 받았다고 무성교신 기록을 남긴다. 왜 교신 기록을 남긴지 알겠죠. 블랙박스에 다 남기고 다른 비행기에서 이걸 수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증거를 남기기간 행위입니다. 비행기는 추락하는 것처럼 급강화 비행을 한 후에 지정된 장소로 이동해서 디자인과 색상을 바꾸고 비밀리 복원한다. 위장 추락 지점의 해상 구조대를 출동시켜 여객기 잔해 승객기 짐 등을 뿌리고 수색조사활동을 진행하고 조사 결과, 보통 이전에 또 여러분 익숙한 거 있죠. 조사 결과하기 전에 국제적으로 누구를 참여시키고 등등 이런 상황을 갖춰서 기자회견을 해서 항공인이 격추됐고 해상이 침몰했고 생명전 찾을 수 없고 등등등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침공으로의 상황 종결인데요. 쿠바 내에서 반카스트로 여론을 확산하고 또는 확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폭동 혹은 쿠테타가 발생하면 쿠테타라 폭동이나 자연폭동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자연폭동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자기 정부를 극도로 분노하게 해서 자기 정부에게. 그러나 폭동이 촉발된다 하더라도 폭동이 물리적인 충돌으로 일어나다는 것은 선수들이 개입되겠죠. 당연히. 이건 나중에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역시 관계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미국 정규군을 투입해 쿠바를 침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방부 쪽이 작성한 겁니다. CIA보다는 더 전면적인 형태죠. 이 내용은 가감 없이 그대로 추출한 내용입니다. 이게 초기 문서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얼마만큼 더 방대해지고 정규해져 있는가 이것은 확인에 따라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한 내용들을 다 아래 출처 자료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비교해 보신 것도 나중에 도움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 작전은 케네디가 승인하지 않았다는 설이 있고 혹은 케네디가 암살되면서 작전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등의 여러 설이 있습니다마는 둘 다 아닌 제3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와 유사한 작전은 학자들이 다 일반 서적을 통해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 세계 최소한 5, 60개 국가에서 진행됐었고 조건 국가를 교체하고 후퇴탈을 일으키고 등등등 이런 것들은 시사적인 내용에 관심 있는 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보도 내용들을 같이 좀 많이 소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출간 자료들만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접하고 있는 흐름에 너무 배치태에서 혼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언론 자료를 많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보셨을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한겨레 2월 2020년을 만든 내용이죠. 용병공작, 베네수엘 용병쿠테타 전만. 아마 이런 기사 기억나실 겁니다. 베네수엘, 어느 날 국회의장이 내가 대통령이야. 지금 대통령이 인정할 수 없어 하고 자기가 국회의장에 선언했던 젊은 친구 있었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국회의장이 진짜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유럽, 유수나라를 포함해서 60여 개 국가에서 국회의장, 과의도가 우리도 대통령이 인정한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황당하죠. 멀쩡히 선거로 뽑힌 마두르를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런 일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고요. 결론은 미국 퇴육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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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퇴육군인들이 많이 들어갔었죠. 전쟁에서 무려 세 차례나 훈장을 받은 쿠드르라는 특전부대 출신이 나중에 군사 작전을 하려다가 발각이 된 내용들입니다. 물론 당연히 시야에서는 우리와 관계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런 상황 등의 영향으로 지금 앞에는 제가 비교, 참조하기에서 소개를 드렸고요. 앞서 쿠바의 이런 등등의 사태에 영향을 해서 후르쉬프는 신생정권 보호, 쿠바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 꼭 그것만 있지는 않겠죠.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측면이 결합되면서 쿠바의 미사일 기질 비밀리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62년 10월 14일 미국 첩보기 U2 과거에 우리 한반도상에 늘 쪘던 정차력이죠. 이 U2가 이 내용들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로 관련 시설을 옮기는 것을 포착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왈칵 뒤집히죠. 케네디 대통령이 대국 미연설을 합니다. 기주왕공을 감행할 경우 핵전쟁도 불사하겠다. 그래서 당시에 미국에서는 반공우 대표훈련도 진행되고 난리가 났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은 소련의 후르쉬프가 한 번 물러서죠. 그래서 건설하지 않겠다. 물론 쿠바하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 겁니다. 강대국끼리 합의를 한 건데요. 쿠바로서는 이로 인해 엄청 피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대신 우리가 터키에 배치했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기지를 철수하겠다. 이게 터키 인시클릭 공군기지라고요. 시리아 북쪽에 있습니다. 지금도 핵폭탄을 운용 중인 곳인데요. 대단히 전략적 중요한 곳이죠. 그러니까 죽어니 박거리 한 겁니다. 강대국끼리. 우리는 없었던 걸 갖게. 소련 입장에 비교해 볼 때는 미국이 결과적으로 더 득을 본 거죠. 쿠바, 바로 붙어있는 쿠바에서 철수시킨 대신 터키는 흑해 밑에이기 때문에요. 소련으로서는 그만큼 위기가 덜한 위치에서 철수를 받는 죽어니 박건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2월 17일자입니다. 최근. 푸틴의 가장 큰 불만은 폴란드, 루마니아, 미국 미사일 기지. 기사를 좀 그대로 볼까요? 폴란드, 루마니아 들어서 미군 기지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신공을 감행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고 미 뉴욕타임, 류가 16일자를 보냈던 뉴스 내용이죠. 루마니아 기지는 2016년부터 가동되어 왔고 이미 오래 전입니다. 올해 가동될 예정인 폴란드 기지는 국경에서 161km, 머스크바는 1288km 떨어져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다시 쿠바 미사일 위기가 아니라 반대로 루마니아 미사일 위기, 폴란드 미사일 위기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대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이게 푸틴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신공 간맹 의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 미국 내 신문이 이미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좀 더 보면요. 미사일 방어 기지, 우리 사드 중국과 시끄러웠던 그거 똑같은 겁니다. MD 체계인데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미국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면 러시아 코앞에서 이걸 다 방어를 해버리고요. 대신 미국은 러시아 코앞에서 토마 공격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방어 시간 확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거리를 얼만큼 가까이 두느냐. 방어 공격력 무기를. 이건 치명증이 되는 겁니다. 가까이 붙어있으면 방어가 불가능한 거죠. 이를테면 평택 지역에서 베이징을 향해서 미국의 미사일 기지가 날아가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베이징에서 방어가 쉽지 않겠죠. 이런 이치가 되는 겁니다. 다 이 복잡한 국제관계의 미사일 방어 체계라는 게요.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사업으로 진행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겨눈지간인가. 우리는 계속 두 나라는 원수가 아니고 과거의 민족주가 그랬고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법 내용에서 다시 한번 여러 차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민족이 서로 달라서 역사적으로 원수지간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걸 잘 모르고 또 그런 관점인 분석학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게 또 이용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인문화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앞에 내용은 최소선에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라는 지역은 남북수은루트와 동서초은루트에 비옥한 십자로평원이다. 왜 그런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민족과 역사가 십자로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스칸디나비아 발트에 주변에 살던 북게르만족으로 분류되는 일명 바이킹들이죠. 어떤 용어를 쓰는 게 적절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익숙한 바이킹이라고 하겠습니다. 바이킹이 이렇게 부케로에서 영국 기업을 통해서 한 바퀴 돌아서 지중해로 들어가는 이 루트가 있죠. 반면 한 축은 바로 대륙을 관통하는 루트입니다. 강줄기를 이용해서 쭉 이렇게 남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지역에 정착하는데 이 여파로 키에프 공급이라는 게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성립하죠. 그리고 대응할령에서 출발하면 초원의 길은 거의 끊어지지 않고 알타이 산맥, 그 다음에 천산산맥사를 통과해 카자흐스탄 대총과 우랄 산맥, 남부를 지나 흑해 북부와 카르파티아 산맥, 카르파티아 산맥 이렇게 활처럼 휘어져 있습니다. 카르파티아 산맥을 통과하는데 북쪽으로 가면 폴란드가 되겠고요. 남쪽 루마니아 돌아서 쭉 돌아오면 그 유명한 황가리, 평원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8,000km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동서초원루트, 이 동서초원루트, 초원은 비옥한 곳이 아니죠. 그런 동서초원루트에서 이 우크라이나 이 지점부터 이 흑해 위쪽부터 카자흐스탄 이쪽, 우랄산맥 이쪽까지 러시아 포함된, 지금이 러시아 포함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세계 흑토의 약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가장 비옥한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곳입니다. 13세기에 이 루트를 이용해서 칭기스칸의 몽골군이 유럽 원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4개의 한국으로 분열되지 않습니까? 분열되면서 그중에 킵차크 한국이 이 일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체 일대에 성립하게 됩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해서는 지형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물길이 좀 비교적 많이 나온 지도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발티에서 흑해까지 어떻게 물길이 형성되나?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물길, 다오가바강에서 드네프르강으로 이것은 제가 추정하는 겁니다. 드네프르강과 연결되는 가장 심적인 지점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출발하면 어렵지 않고 흑해까지 연결되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바이킹들이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깨에 매고 왔다고 하는데 배들이 비교적 가볍기 때문에 뭐 결코 무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중간중간에는 저밀하지만 강줄기가 있고 또 늪지대가 있고 하기 때문에 북쪽에서 남쪽까지 지점이 가능했을 것 같아요. 또 흑해로 들어오면 지중해로 연결되는 것도 또 자연스럽게 가능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강줄기가 연결될까? 우리 한강이나 압록과 낙동과 같으면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고도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쪽 평온지역은 고도차가 별로 없어요. 고도차가 별로 없다 보니까 강줄기가 유장하게 흐르겠죠. 강폭도 넓고 당연히 흑에서 출발한 물이 상류까지 배타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출발한 흑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 지역은 대단히 수온이 발달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로 수온의 활용은 당연히 어려 있지 않은 시기가 되겠죠. 어려 있는 시기에만 기마부대가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위 되면 기마부대는 들어가지 못하고 얼른 빠져야 됩니다. 빠지 못하고 갇혀서 포위, 선멸되겠죠. 지금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할 때 자꾸 러시아가 늦게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는 기갑부대가 이런 의미가 됩니다. 지형적 특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루스 카칸국 등 여러 설이 있지만 우크라인을 중심으로 독립된 고대국가가 형성된 것은 882년쯤에 드네프르강 중류에 도착한 북게르만과 선주민들이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결합해 금고한 키에프 루스 공국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키에프 루스는 단일국가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역은 전체적으로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러 소국들의 느슨한 연맹체 성격에다가 시기에 따라 결합도가 변화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중에 맹주국, 춘추시대를 표현하면 폐자국 정도 의상을 가진 곳이 키에프의 거점을 둔 키에프 공국. 이 키에프 공국의 중심지 동슬라부인이 건국한 철저 수도가 우크라이나인의 현 수도인 키에프입니다. 지금 발음상으로는 요즘에 키우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터망한 이야기입니다. 범하와 미얀마와 같은 논쟁일 수도 있는데요. 글쎄요. 이것도 저는 정치적 무도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 심지어는 필리핀 등과 같은 식민지 지명을 보면 언어와 역사적 의미 수준이 아니라 식민지 지배자 지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데는 논란이 있죠. 그런데 유독 미묘한 분쟁 지역의 지명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특정 목적을 가진 분들이 원하는 프레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최동쪽 나라 유럽 방어선에 해당하는 키에프 공국은 1240년 12월에 몽골과 타타르 원정대 폐망하면서 초토화된 키우는 중심지 지위를 당연히 잃겠죠. 그리고 거의 200년 동안 버려진 상태가 되는데 이 시기에 코자크인들이 이주하면서 서서히 회복되긴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분열된 4개의 몽골 제국 중 하나인 킵자크 강국이 들어서면서 드네프르강 주변 흙토 지대에서 다수가 동쪽의 머스크바로 이동하면서 현재의 동슬라북의 중심지가 바뀌죠. 물론 서쪽 폴란드 방향으로 이동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걸 계기로 했어요. 키에프 현재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우크라이나가 동슬라북의 중심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러시아는 무슨 소리냐. 한참 전부터 13세기부터 서서히 머스크바가 중심이었는데 당연히 러시아가 동슬라북의 중심이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건 지나치게 서로 간에 싸움을 붙이키는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크라이나는 이후에 독립국의 지위를 따로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국명을 사용한 것은 사실상 소련이 해체된 이유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한 나라에 있었죠. 우크라이나는 전라남도, 러시아는 이를테면 경상북도라든가 이렇게 서로 방향에 있다는 행정구역의 차이였기 때문에 당연히 두 지역 간에는 그 이상의 경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 이후에 상황을 좀 더 보면요. 어쨌든 국가가 출발했고 또 출발하기 전에 어떤 한 지역 단위 내에서도 또 세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드네프르강의 좌안, 북쪽으로 봤을 때 기준입니다. 이 정도는 아마 아실 겁니다. 왕이 태양을 바라보는, 태양이 해가 떠 있는 방향을 바라보는 방위 기준으로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좌안과 우완, 우완이 서쪽이 되겠죠. 갈라노는 두 개, 우크라이나. 이건 요즘 신문기사에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큰 강이 있으면 또 나눠지겠죠. 서울로 치면 한강의 북쪽과 남쪽의 표가 갈린다거나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영향이 서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우완은, 서쪽은 당연히 유럽에 가까우니까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것은 꼭 긍정적인 이야기만 아닙니다. 이쪽 지배는 누가 받겠습니까? 폴란드, 리트와냐,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지배를 많이 받았겠죠. 그러니까 유럽 지향죄라는 게 꼭 좋은 점만을 추가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이 다 상당히 더 겹쳐 있고 또 반대로 동쪽은 당연히 러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또는 아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이런 측면에서 드네프르강 동과 서로는 서로 사용하는 언어라든가 문화라든가 민족적인 분포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지역을 보통 학자들은 이렇게 크게 4개 좀 더 세분하면 다섯 지역으로 또 구분하고요. 하나, 중부, 둘, 서부, 셋, 동부, 넷, 남부입니다. 중부는 다시 드네프르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으로 또 나누기도 합니다. 색상을 보십시오. 동부하고 남부는 같은 초록 계열이고 서부와 중부는 붉은 계열인데요. 이게 지금 정치적 성향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쪽 계열은 신문에도 많이 소개하고 있듯이 친 러시아 계열입니다. 이쪽은 친서반 계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의 사용 비율입니다. 이것은 시기에 따라서 조사기관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 경향성, 시각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차이가 없습니다. 좀 전에 제가 지역 구분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것만 입력하고 있으면 러시아의 정치상까지 다 금방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이 세죠? 좀 더 약하죠? 좀 더 약하죠? 그래서 왼쪽은 어떤가요? 많이 언어 사용 빈도가 떨어지고 있죠. 그러나 놀랍게도 러시아어를 어마어마하게 사용하고 있다. 2011년 공식 조사를 볼까요? 제1언어 우크라이나 47%, 러시아 37%, 동시 사용 16%. 무슨 이야기입니까? 섞어서 사용하면 둘 다 어떤 게 위인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 80% 이상이 두 언어 모두 구사. 왜 그럴까요? 30년이 같은 나라였으니까요. 민족적으로 사회에서는 같은 민족이고요. 별 경계 없이 국가 간에 긴장한 게 없어서 별 경계 없이 왔다 갔다 했던 나라입니다. 2012년 연구를 보면 더 재밌네요. 라디오 노래 60% 러시아어. 책은 87%. 당연히 그러겠죠. 지금 필리핀에서 영어를 많이 쓰고 있는 것도 다 같은 이치 아니겠습니까? 중심지에서부터 문화가 흘러가는 아래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전월, 신문도 역시 60% 이상이 러시아어입니다. 사부 배경에 정권이 출범하고 신나치 성향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러시아 사용을 중지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러시아 사용을 중지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언론을 접해서 서방중심 언론을 접할 때는 우크라이나니까 당연히 소수인 러시아 사용을 중지시킬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배경에서 볼 때는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국제적으로 보면 아주 소수어라고 하더라도 일부는 문화정책으로 공용어로 취하는 경우도 있죠.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식민지 배의 산물이지만 공용어 5개 중에 영어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인도 같은 데는 말할 것도 없겠죠. 미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조차 법정 공용어로 타글로그 외에 영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반 이상이 쓰고 있고 실제 공공기관에서 과거에는 지금 물론 법적으로 통제합니다만 공공기관에서 더 많이 사용했던 러시아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런 어떤 공격적인 배경 하에서 크림반도 사건이나 동부 사건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최소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되게 수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2010년도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 득표율입니다. 친사방파로 익숙한 사람이죠. 티모센코 오렌지혁명의 신벌입니다. 서부에서 무려 91% 몰표가 나왔죠. 중부는 우세했습니다. 친 러시아 성향에 분류된 야누꼬비치 쫓겨난 사람이죠. 동부에서 93% 몰표. 남부 우세. 동부는 고검이 발달했습니다. 러시아 접경제기입니다. 소득 수익이 높고 서부는 농업지역으로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지역 감정들이 또 겹쳐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러시아권과 유럽권 이미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인 분류 체계라기보다는 이런 어떤 현실적인 게 중층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걸 해체 분석을 해보면 이런 문제를 개선하면 사실 별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갈등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재미있는 것들이 있어요. 폴란드에서 인도적으로 엄청 지원한다고 하죠. 이쪽 지역을. 서부 지역. 우크라이나 사람도 얼마든지 넘어와도 우리가 수용하겠다. 이야기하는데 특히 서부 지역은 폴란드가 오랫동안 지배했던 곳이고요. 반대로 이쪽 지역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주의자들이 이쪽 폴란드 사람들은 10만 가까이 학살했던 그런 역사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를 떠나서 좀 씁쓸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역사적으로 우크라이나라는 국호를 갖거나 현지와 같은 이런 넓은 국경으로 뭔가 우크라이나 민족이라고 이렇게 존재했던 적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련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소련이 출범하면서 거기에 속한 15개 자치공화국 쪽 하나도 들어가 있었죠. 미합중국과 비교하면 주에 해당하는 행정단위 여러 개 주에 해당하는 행정단위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련, 이 소비에트 연방이 전체가 붕괴하면서 러시아, 그 다음에 러시아공화국,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벨라로스가 주도해가지고 얼른 신생국을 선포하고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국가가 나오고 우크라이나는 민족 정체성이라고 했고 이게 더욱 강조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독립된 역사는 30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일 때 당연히 아버지는 러시아, 어머니는 우크라이나, 아버지는 전라북도 사람, 어머니는 충청남도 사람, 아버지는 경상남도 사람, 어머니는 전라남도 사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렇게 아무 갈등관계 없이, 아무라는 표현을 좀 위험할 수 있을까요? 큰 갈등, 구조화된 갈등관계 없이 살았는데 최근 10년, 20년 사이에 왜 이런 갈등관계가 점점 커지고 있을까? 이건 좀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남북은 영영 통일해서는 안 될 별도의 민족이 있겠죠. 북한족, 남한족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과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변방이고, 러시아로부터 버림받은 땅이었고, 늘 학대받은 땅이었던가? 이걸 좀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접근한 사례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인들은 2등 국민이었는가? 저는 보통 이렇게 분석합니다. 한 국가처제 내에서 그 지역이 어떤 유산을 갖고 있는가는 최고 권력자가 누구를 배출했는가? 여기 좀 주시하는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것은 큰 변함이 없겠죠. 이 두 지역과의 관계는 저는 평양 사람들이 한경독 사람을 대하는 인식, 뉴욕 사람들이 뉴멕시코 사람을 바라보는 선입관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좀 이렇게 보는데요. 이제 소련의 국가 최고 지도자를 배출한 지역, 러시아를 포함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러니는 전형적인 러시아 중심지인 볼가강 강변지역 출신입니다. 머스크바고 우랄산맥과 중간지염도 됩니다. 반면, 스탈린은 변방 중에서도 오지인 조지아. 머스크바 입장에서는 눈에 띄지도 않는 지역이죠. 후르쉬초프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10km 정도 동쪽에 있는 광부 아들입니다. 러시아 쿠르츠크라는 지역에 있는 그곳인데, 여기서 태어났지만 14살 때, 그러니까 실제 성장은 우크라이나에서예요. 도네츠크라고, 지금 동부지역에 상징적인 곳이죠. 중공의 발달에 있는, 마리오포레스 약 100km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이쪽으로 이사를 해서 여기서 자랍니다. 그리고 여기 자라서 이 사람이 바로 우크라이나의 최고 지도자인 당 중앙위원회, 제1석위가 된 다음에 머스크바로 진출해서 소련 전체 최고 지도자, 무려 11년간 집권하죠. 후임자의 브레이지네프는 아예 우크라이나 사람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지역으로 분류되는데, 약간 중부에 가까운 곳입니다. 디네프르, 아주 좋은 지역이죠. 지금 키에프처럼 그런 디네프르가 끼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지역 출신입니다. 여기 지역 출신이 역시 소련 전체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무려 18년, 연령이 좀 있는 분들 다 기억난 사람인지, 과거 뉴스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유류의 안드로포프, 체리넨코. 이 사람들도 안드로포프, 고르바초프 같은 동네입니다. 스타프루프. 카프카삼의 북쪽입니다. 북쪽의 대초원 지역의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보다 더 변방 사람이, 이 두 사람은. 체리넨코는 더 황당합니다. 머스크바 입장에서는 역시 어디가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샤안산맥 북쪽의, 시베리아에서도 한참 동쪽에 있습니다. 바이칼까지는 가지는 않지만, 바이칼 동네에 가까이 가는 지역의 출신입니다. 보리스 엘친도 비교적 체리넨코에 비하면 가깝지만, 역시 우랄산맥 동쪽이에요. 시베리아 지역입니다. 푸틴, 여기는 상트페테르, 과거에 레닝그라드라고 하죠. 여기 태생입니다. 자, 지도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면 지도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이게 지금 러시아 지역 중심지도. 레닌, 스타일린, 카프카삼 남쪽입니다. 우크라이나 두 사람, 카프카삼 위에 안드로포프, 고르바초프. 여기는 황당한 먼 지역이죠. 자, 지역 품법을 보십시오. 러시아 중심지에서 나온 사람은 레닝밖에 없고요. 굳이 가까이 있는 사람은 푸틴 정도입니다. 나머지 다 변방이고, 그 변방 중에 브리지나, 프루시쇼프, 이 사람들이 29년간 집권하죠. 소련이라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이 변방이라고 하는 개념을 입에 오르락내려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물론 개개인은 어떤 정서 속에 이런 게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최고 지도자를 가장 오랫동안 배출한 적이 말하는 이런 곳이다. 이런 것 전제로 해서 이른바 민족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을 이해해야지 구조화된 권력관계의 특성을 보지 않고서 일각의 문화적인 내용을 접근하는, 이걸 확산하는 것은 순수하지 않은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논란이 많은 이 크림반도, 크림반도는 공사단 출신 앞서 소개했던 크루스초프가 석유장이 된 후에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1930년대 전후의 아픔들을 치유하는 의미도 있고 내가 고향에 선물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면요. 경기도에 속해 있던 크림반도를 충청북도 소속으로 바꾸는 겁니다. 전라북도에 속해 있던 논산이 충청남도로 행정구역 소속을 바꾸는 겁니다. 한 국가 내에서는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걸 전제하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치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크림반도를 주고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그런 식이면 애당 쪽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겠죠. 왜냐 그러면 후리초프가 이른바 정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했던 행위예요. 그런 성격에서 이루어졌던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극렬하게 반대하지 않았겠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정서적 측면이 이해가 됐고 특히 중세 때까지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했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예를 들면 왕비를 배출했다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 또는 고렷 때 같으면 국사, 왕사를 배출했다고 하면 현이 목으로 올라가기도 하고요. 위상 자체를 바꿔준다거나 또는 더 광역으로 편성을 해서 새로운 행정명을 부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개하지 않고 또는 이해하지 않고 크림반도가 다른 나라로 갔는데 다시 뺏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접근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러시아로 일방적으로 갔다? 이게 옳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두 나라는 원래 한 나라 안에 묶여 있었고 지난 30년 동안 논란이 있었으나 특히 지난 13년 이전까지는 구조화된 갈등 관계는 아니었다는 걸 전제로 하면서 봐야 되고 동부에서 본격적 붕괴가 일어나면 나중에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군사 작전 상황 속에서 크림반도가 자치 투표를 통해서 러시아로 이왕됐거나 또는 러시아가 흡수했거나 또는 크림반도 주민들이 러시아를 선택했거나 이런 복합적인 관계가 존재했다는 점을 전제로 했으면 합니다. 이제 2부 친너, 부패 정권과 민주화 자력의 선악구도 4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고로 본 정유적과 배신, 분열의 정치 30년사, 외교관계 유로마이단에 대한 걸 집중적으로 다루고요. 그리고 시아에이와 네오나치 부대 등이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선고로 본 정유적과 배신, 분열의 30년 정치사 우크라이나 초대 대통령은 크라우츠크인데 재선 도전에서 두 번째 총리로 지명한 쿠치마에게 피합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총리가 여러 명이다 보기 때문에 표현상 두 명까지만 담았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른 세 명, 네 명이 있었다는 걸 전제하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대체로 역대 대통령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두 번째 쿠치마는 재임 중에 정경 유착된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 2004년에 오렌지 혁명으로 물러납니다. 그런데 오렌지 혁명은 순수한 내부적인 민주화운동만 아니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나중에 다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때 대통령에는 쿠치마는 대통령 밑에 총리로 있다가 2대 대통령이 됐죠. 3대 대통령은 역시 총리로 했던 유센코가 다음 대통령이 됩니다. 다음 대선 총리 역시 야누코비치 총리가 역시 또 대통령이 되고 초콜릿왕, 제거에서 대표인 포르센코 역시 다음 대통령이 되는 정말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포르센코 역시 부패 종합세트로 퇴임 후에 검찰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폴란드로 망명해버리죠. 물론 그 후에 복귀해서 최근에 나라를 지키겠다고 총두를 왔다 갔다는 모습을 카메라에 비추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총리를 모두 대통령이 지명한 시스템은 아닙니다. 대통령을 견제하는 의회에서 총리를 지명하기도 하는데 또 복잡한 상황인데 그건 너무 깊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고요. 이렇게 총리하고 대통령이 경쟁관계가 되다 보니까 대의 정책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요. 경제 정책도 갈팡질팡을 하면서 독립에 비해서 결과적으로 최빈국 나라가 되는 거죠. 국가의 자원, 규모, 인구, 하늘이 부여있다고 하는 천의 흑토를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최빈국으로 떨어진 상황이 다 관계가 있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언론이 별로 나오지 않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치사가 지난 30년간 진행됐습니다. 여기에 기업인과 정치권의 공공인이 결탁해서 국부를 빼돌리는 것은 기본이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회사 대표가 어느 날 대통령이 되고 가스회사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또 총리가 됐다가 당신 공공정자 사장님 주지사로 가주세요. 주지사가 되고요. 또 강료가 부패기업과 연계돼서 사업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재벌 회장이 수십 명의 국회의원의 후견 역할을 하면서 정치권을 주무르고요. 또 이윤을 주고받고 하고요. 이런 상황이 우크라이나의 초기부터 거의 현재까지 그대로 의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부패했다는 이야기는 잘 안 나고 있죠. 그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 대통령은 많이 소개됐습니다만 정치권력의 뒷배임에서 네오나치의 돈줄 역할도 했고 여전히 하고 있는 대표적인 재벌인 이고르 콜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최고의 재벌 그룹의 대표가 방송국도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 방송국 프로에 출연해서 인기를 얻은 41살의 코미디언 출신 배우였죠. 다소히 방송국에 출연만 했던 건 아닙니다. 이 이고르 콜로가 젤렌스키의 극단을 협찬하게 되었던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당시에 이미 우크라이나 뿐만이 아니고 주변국에서는 이고르 콜로가 양성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후의 상황은 조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다른 나라 패턴에 보면 제3석이 있어 왔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총리를 두 번이나 했고 친서방파의 상징인 티모센코 선거 후에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핍박을 받아 직권남용 혐의로 2011년 8월부터 수감생활을 하죠. 그래서 서방에서 빨리 삭방해라 삭방해라 이렇게 많이 나왔던 인물이고 우리 엔비드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의 총리 자교로 방문했던 분이기도 하죠. 일반인에게는 아마 오렌즈 공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 별명이 있죠. 바로 가스공주입니다. 좀 어울리지 않죠. 처음에 비디오 복제 사업을 하면서 자본축적 돈을 모았고요. 우크라이나 가스업계를 평정할 정도로 자산을 쌓아서 가스공주라는 변명을 얻었습니다. 러시아산 가스공주권을 둘러싸고 우크라이나의 유명한 재벌인 아핫 브라킨이라고 씁니다. 이 사람이 축구경기장에서 폭발물로 즉사를 하는데요.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을 받았죠. 그런데 티모센코가 권력을 잡으면서 하수위 몇 명이 기소되는 선에서 사건이 종결된 그런 일도 있었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익권과 관련된 권력 살해 사건, 연류설로 논란이 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친사방파, 민주화우투사 또는 오렌즈 공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러시아, 푸틴과는 적대관계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당시 대통령인 유센코하고 경쟁과 관계일 때 티모센코가 다음 대선에 나오기 위해서 이 사람들과 견제하기 위해서 가스 기업을 통해서 들어오는 돈줄을 끊기 위해서 티모센코가 푸틴과 직접 단판을 지어서 가스 공급권을 우회하지 않고 직접 수입하는 그렇게 수입 루트 방법을 바꾸게 됩니다. 10년 동안 가스 공급을 다른 방식으로 하게 하는데 이때 더 비싼 가격으로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리라는 사람이 정적의 정치자금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려 10년 동안 자국 수입 가스를 비싸게 푸틴으로부터 수입하는 그런 황당한 일을 벌이게 되죠. 결국 이게 감옥형이 된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는 별로 서방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았죠. 어떤 이유에서든 감옥을 충분히 갈 이유가 있었는데 결국 민주화의 상징인 티모센코는 이 다음에 벌어진 2013년도에 일어난 마이단 혁명으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보통 반대판은 늘 비리, 예를 들어 전 세계 언론에 노출되게 하고 이해관계가 맞은 사람은 대단히 민주화의 상징적인 사람으로 띄우는 수법이 늘 그래 왔었죠. 그래서 민주화 투사와 독재자, 민주화 투사와 히틀레의 부활 보통 이런 식의 프레임을 갖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논뚜렁 시계 같은 거 있죠. 그 사람의 정책을 비판하기가 어려우면 대중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할 그러한 상황을 유포하는 것. 이건 앞서 우리가 대쿠바 작전을 펼쳤던 미국의 여러 가지 심리전 내용들을 보면 상상할 수 있을 내용들입니다. 에너지는 러시아 군사동맥은 미국과 하겠다는 외계 망상이다. 타이틀 그렇게 뽑아봤는데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우호관계 유지, 유럽으로 한 러시아 송의관에 대한 통과료 등을 고려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우크라이나에 에너지 공급을 하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25% 가격으로 러시아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대외 정책은 친서방 노선을 이대 대통령부터 천명하게 되는데요. 이건 서방 언론에서 소개되지 않는 내용이고 물론 책에는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비밀스러운 것도 아니고요. 송의관 통과를 인상을 요구하면서 러시아에 96년도 1월에 매일 수시간 송의관 잠그기, 시위라고 해야 될까요? 크림마다 독립 움직임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크림에 많이 독립하면 자취 투표해서 러시아 쪽으로 붙으면 가만히 안도 가스 공급 중단할까요? 이런 아빠. 유럽행으로 가는 가스가 왜냐하면 우크라인을 통과하는 송의관이기 때문에 다 그러는 건 아닙니다. 일부가 그렇다는 겁니다. 수차례 가스 빼돌리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죠. 석유 빼돌리기처럼요. 자진 대근, 미기불 사태 등이 이런 등등의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반러시아 정책과 우크라이나의 잠그기, 중단, 압박 등의 대응에 결국 비슷한 형태로 보복을 합니다. 가스의 인상을 하기 위해서 가스 공급 중단을 압박한다거나 그리고 아예 우크라이나를 우회한 유럽행 파이프라인을 건설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발테일을 통한 독일 공급 라인, 노르트 스트림 원, 투어를 이렇게 쭉 만드는데요. 그리고 그전에는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통과했죠. 통과를 했는데 아예 우회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한테도 대단히 손해인 결과가 되겠죠. 유로마니당 공식 전개 상황을 쭉 일정별로 보겠습니다. 야누코비치가 친이유 정책을 철회하면서 이것도 복잡합니다만 이런 게 있었다 정도 파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2013년 11월 21일부터 친사방 세력에 키우 시위 발생. 키우가 어디예요? 키우가 중부지역이죠. 당연히 친사방에 가깝습니다. 반 러시아 지역이라는 겁니다. 시위가 발생할 때 이런 특성들이 전제돼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시위가 동쪽이나 남쪽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시위 강경 진압이 생방송으로 중계됐고 시위가 확산됩니다. 대통령이 사방과 협상을 재개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네오나치 자칭 민족주의자 세력이 돌격대 역할을 하면서 시위가 격화됩니다. 시위를 원천 봉사하기 위해 반시위법이 제정되고요. 아예 시가 전쟁의 양상을 나타납니다. 그리고 2월 18일 다음입니다. 경찰의 발포료 18명이 사망합니다. 이것은 다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경향성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시위대 총격으로 경찰이 16명이 사망합니다. 그런데 신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검찰이 발포한 특수경찰을 체포했으나 시위대는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나는 발표 명령 내린 적 없다. 이건 믿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폴란드 외부 장관의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군 투입을 하려고 하자 푸틴이 전할 거로 군 투입 반대했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나왔습니다. 2월 21일 독일, 프랑스, 폴란드가 중재로 나섭니다. 그리고 타협안이 합의를 봅니다. 타협안 합의를 봤는데 조 바이든한테 직후에 전화가 오죠. 타협안 합의됐고, 주요 건물에 있는 경찰 병원의 수도 외곽으로 철수하세요라고 요청, 모르겠습니다. 점잖은 요청이 들어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직후인 2월 23일 시위대, 그냥 시위대가 아닙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관저, 의회 등 주요 관공서를 무력으로 점령해버립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준군사구태타로 다 점령을 해버립니다. 이 점령한 상태, 여당 의원들이 정상적 활동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의회, 그 의회에서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탄핵하고, 그 의회에서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투리치노가 임시 대통령이 되고, 그 의회에서 대통령 선거 일정을 잡고, 그 의회에서 러시아, 앞서 말씀드렸서 소개 드렸죠. 러시아가 어떤 위치인지, 제2공용호사용금지법을 의결하게 됩니다. 좀 이상하죠. 이게 뭐 중요한가요? 지금 이 정치 상황에서 러시아 금지 등등을 이야기하는 게요. 그리고 티모센코 석방이 됩니다. 즉각 미국과 유럽은 지지를 하게 되고요. 지지를 보내고요. 앞에 그 어디죠? 남미 상황과 좀 비슷하죠. 국회의장을 바로 인정했다고 하는 상황인가요? 시위대는 지방으로 확산됩니다. 이때 확산되는 걸 누가 하느냐? 이때 시위전 주도했던 팀들이 확산하면서 일부 지역 전체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지방청사를 점거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도청을 점령하는 거죠. 도청청사를. 그리고 이런 분위기 때문에 동부지역 또 남부지역에서는 위기를 느끼고 자치, 크리마드 같은 경우는 주민 자치 투표를 해서 90 몇 프로인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이렇게 독립선을 하게 되고요. 동부지역에서 독립 움직임 또는 자치 움직임을 강화하려고 하는 게 유로마이덴의 전체 과정입니다. 흥미롭게도 쿠테타 선거에 결정적 기여를 한 초 바이든 부통령의 둘째 아들인 헌터 바이든이 유로마이덴 직후인 2014년 5월부터 우크라이나 최대 가스기업에 속하는 브리스마 홀딩에 이사가 됩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2015년 12월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합니다. 이건 미국 대선 때 트럼프하고 한 점 설전을 벌였던 내용들입니다. 바이든 아들은 이사로 재직 중인 5년 동안 매달 약 5만 달러.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큰 돈이나 할 수 없겠습니다. 지금 환위로 약 6,10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마을까지 손대고 여러 스캔들로 막나의 소리를 듣는 부통령의 아들이지만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문제는 이 회사의 실제 언어가 이고르 콜로모이스키라는 재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직접 대통령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국회의원 30여 명이 후견 역할을 하고 있고 유로나마단 신정부인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지명으로 드네프르의 주지사를 직접 하기도 한 거물입니다. 앞서 그 방송국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 대통령이 젤렌스키의 코미디 극단도 지원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젤렌스키가 대통령을 나와 그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 방송국도 콜로모이스키의 소유입니다. 인터넷 영문으로 검색해볼 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대통령 출마 기간 동안에 인적, 물적, 법률단 지원도 당연히 했고요. 킹맥기 이상의 관계라는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선뜻 이해되지 않지만 대통령 배역을 연기하던 코미디언이 인기가 높아지자 대통령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믿는 분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콜로모이스키는 정치인 양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돈바시 지역에서 러시아계를 상대로 끔찍한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네오 나치 군사조직, 극우 민명대, 물주이기도 합니다. 이 라인은 다 미국의 극우 라인과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로마이단 이후 드러나거나 사실을 확인된 사안들인데요. 3국이 중재한 합의안을 거부하고 총기를 휘두르면 무력으로 대통령 관저와 의회를 장악한 세력, 신나치라고 말씀드렸죠. 스보보다 계열 등의 시위대회입니다. 이걸 나중에 정당화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당연히 다 피신했고요. 물리로 장악해서 앞서 말했듯이 조기대선 결과 했고요. 이게 나중에 밝혀진 내용이라는 겁니다. 대통령 진무실 점령당한 2월 23일부터 수주일 전에 시가장 발생 이전에 이미 미국 국무부 빅토리아, 룰란드, 유럽당은 차관부와 제프리 페이엣, 우크라이나 주의 미국 대사가 통화한 녹음파일이 유출이 됐죠. 이것도 뭐 다 어렵지 않게 한글 검색으로 찾을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신장님이 누구를 참여시켜 누구를 저지할 것인지 등 통화한 내용처럼 그 친구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목한 인물이 새 정부의 총렬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이것을 형사시키기 위해서는 유엔의 협조와 국제적 주의가 높은 인물의 개입이 필요하다. 물론 조 바이든입니다. 유로 바이든 주도 세력의 실체는 조금 더 역사적으로 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소련과 독일이 불가치적을 맺다가 독일이 전격적으로 소련을 침공하게 되는데 침공을 할 때 우크라이나를 먼저 당연히 점령을 했겠죠. 이 점령을 할 때 나치를 반겼던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직전 후에 CIA가 이들을 전범으로 처벌하지 않고 빼돌려서 베를린과 사방으로 빼돌려서 이들을 별도로 육성을 합니다. 대소련 전사로 양성하고 장기적인 포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출판사를 설립해서요. 다 문화정책의 일환입니다.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민족주의 이론을 개발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민족이 어떻고 저 어떻고 구분이 되고 그다음에 2차 대전 실상, 러시아는 아주 잔인한, 소련은 잔인한 짓을 했고 반면에 나치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았고 등등등등등 이런 역사 조작을 하고 이걸 교과서로 만들죠. 물론 당시부터 이미 국내에 유포하려고 했겠지만 그때는 그 상황이 엄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겠죠. 그러다 1991년도 소련이 붕괴한 직후에 우크라이나에 대거 들어옵니다. 이들이 들어오면서 교과서도 당연히 들어왔겠죠. 그래서 창소년층 젊은 때인 대상으로 해서 역사 민족의식을 왜곡을 합니다.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유아포들 상대로 해서 학계에 다 진출했고 연구비하고 신이 인사를 키우고 정관계에 다 침투시키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세력들이 바로 유로마이단을 주도한 세력이고 현재 우크라이나의 주요 물력 정보기관을 통제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들이 1차적으로 활동했던 시기는 오렌지 혁명 때입니다. 그런데 오렌지 혁명 때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죠. 사고로 돌아가신 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렌지 혁명 때 활동을 했고요. 2014년 유로마이단, 유로, 그러니까 유럽이죠. 유로라는 게. 마이단, 광장입니다. 유럽 광장,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친유럽, 친사방 시위대, 친사방 광장 시위대, 그 정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성향으로 보면 태극기 부도의 성격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태극기 부도가 성조기하고 이스라엘이 갖고 나오잖아요. 유로마이단 시위대, 유로마이단 시위대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뭘 갖고 나오자면 우크라이나 깃발과 함께 나치 깃발을 갖고 나오기도 하고요. 나치 군복을 입고 나오기도. 이런 이야기 못 들어본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들은 2014년 성공하고 친정부를 출범시킨 다음에 공공연하게 친 나치를 선언하고요. 반 러시아를 발표하고요. 앞서 러시아가 못 쓴다고 의결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반유태주의를 공공연하게 퍼방합니다. 이게 청소년층이 대단히 넓게 확산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들이 어느 조직과 연계가 돼가지고 유럽에도 확산시키고요. 미국에도 대단히 넓게 확산시킵니다. 어떠한 이야기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미국의 지위가 많이 약화되고 특히 달러 기초 통화가 약화되고 급격히 세계 변동이 일어날 때 이들이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그때를 대비한 국제적인 포석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는 이건 제 상상이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지금 상황은 정규군을 아예 대체하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정규군이 이미 편성되어 있고요. 동부지역에는 이들이 주로 투입되어 있고 상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재 전시 상황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부를 방어하고요. 홀로코스트, 홀로코스트가 뭔지는 아시죠? 홀로코스트 기념관 및 종교유적지 등을 파괴하고 있고 그런데 정부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 신문에 많이 소개되나요? 연합육수 보도 내용을 보겠습니다. 젤렌스키가 3월 21일자 최근 내용이죠. 이제 이스라엘이 우크라인을 지원할 때다. 젤렌스키가 전세계 의회를 상대로 해서 엄청나게 연설을 합니다. 배우 출신이라 그런지 대단히 감동적으로 한다고 어떤 분이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의회 화상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일이 언제인지 아냐? 2월 24일이었다. 1926 나치의 창당일이기도 하다. 이때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러시아가. 어쩌고 저쩌고 수천 명이 죽고 우리가 왜 이스라엘의 무기를 지원받을 수 없는지 왜 이스라엘이 대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지 묻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이 어떻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4년 이후에 내내 나치가 완전히 장황을 해서 유퇴인을 테러를 가하고 등등등등. 물론 젤렌스키는 유대인입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신나치를 표방한 나라에서 이 대통령이 이스라엘의회 군대를 폐관했지 않냐고 이야기하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좀 그럴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이스라엘은 이걸 떠나서 반 러시아 전선에 설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이스라엘이 반 러시아 전선에 서게 되면 중동 지역, 시리아 등을 포함한 중동 지역에 있는 러시아제 반공망이 가동되기 때문에 그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시하는 제공권, 공군력을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당연히 유사시에는 대아랍과의 전투를 벌일 때 치명적으로 군사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와 관계는 특수관계이다. 둘이는 또 동시에 상승하는 측면도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로마이단의 주역, 수보보다. 말씀드렸죠. 당수입니다. 올렛, 단지복첩, 눈빛. 이 시선의 유치는 손이나 거의 똑같은 누구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로마이단 지질세라는 존 맥케인 물론 지금 고인이 됐죠. 미국 공화당 맥파에서도 너무 심한 분으로 분류되는 분인데 맥케인과 함께한 탄이북입니다. 시위 현장입니다. 나치 SS부대의 심벌완전을 차고 시위에 참여한 당원들입니다. 이런 게 전 세계에 서방 언론이 많이 나간다면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게 과연 세계 시민들은 세계인들은 우크라이나 현재 전쟁 상황을 좀 더 단순하게 보기보다는 다각도로 아파하지만 다각도로 미화하려고 분석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더 놀라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빅토리안, 눌런도 국무부 차관보입니다. 국무부 차관보 위치가 어떤 정도는 아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전 세계 각 영역별로 관리하는 그런 위치죠. 과거에 우리 D재정부 전까지는 다 국무부 차관보가 동아시아당 차관보 늘 들었던 거 아닙니까? 동아시아 지역을 전체적으로 관리, 통제했던 위치 바로 그런 위치입니다. 스보보다당이 당시 파루비를 만나는 창입자입니다. 이 사람은 당수보다 한급발 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시위 중인 기간입니다. 2월 6일, 타니버, 롤런드. 선거도 하지도 않았고 지금 국회가 물러나지도 않은 시기인데 차기 총리가 된 체노프가 한 자리에 있네. 놀랍습니다. 네오나치 당수, 미국 차관보, 차기 총리. 총리까지 어떻게 시가 전환하기 전에 이미 이런 만남이 있었네요. 그 다음에 파루비는요. 이 파루비라는 사람은 나중에 신정부의 국가 안보고 국장, 우리로 지금 국정원장, 무슨 얘기입니까? 신정부의 핵심 중의 핵심, 대통령 그 이상의 위상을 점하는 이 국가의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나치당의 창입자가 이 국정원장 자리를 꿰찹니다. 쿠바의 몽구수 작전이 다시 한번 생각나죠. 이런 상황이 되자마자 동부지역이 분쟁적화가 되고 크림반도가 선거로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영웅이 누구일까요? 누구의 사진일까요? 스테판 반데라라는 서부 출신 서부... 정확히 리뷰, 서부를 상징하는 리뷰 출신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서부지역 출신입니다. 우크라이나 혁명 민족주의자 조직을 설립했고요. OUN으로 보통 많이 알려 있습니다. 정확한 약칭은 아닙니다만 앞서 잠깐 소개 드렸죠. 나치가 독일군이 소련을 가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들어왔고 등등등 할 때 이때 이 사람이 활동을 합니다. 나치에 협력하는데요. 나치와 함께 유대인을 우크라이나 내에서만 120만에서 160만 명 학살합니다. 이건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나치 입장에서 별 볼일 없는 거죠. 이용했으면 끝이니까요. 이거 혹시 잘못하다가는 민족주의로 덜어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투옥시켜버립니다. 감옥에 있을 때 이 OUN, 조직원들이 폴란드위를 10만 명 10만 명을 학살합니다. 지금 앞서 그래서 말씀드린 거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상황과 참 겹쳐서 보면 참 씁쓸하다는 겁니다. 종전 직후에 CIA에서 사독행 이것도 말씀드렸죠. 반소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KGB에 의해서 암살됩니다. 이게 이 사람을 기르는 우크라이나의 젊은이들의 머리부터 보십시오. 아예 이렇게 시위를 합니다. 국기를 휘두르고 한쪽에는 낯직을 휘두르고 한쪽에는 태극기를 휘두르고 한쪽에는 이스라엘기를 휘두르고 하는 것과 좀 비슷하죠. 보십시오. 보십시오. 이게 현재 우크라이나 사실 정규 군화되어 있는 아조프 부대이고요. 이건 이미 국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7년 전부터 달러의 위상 미국의 위상이 급격히 약화된 시점부터 저는 전면에 부상할 거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그런 실체이기도 합니다. 유로마이단 이후 드러나서 확인된 사안들 몇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CIA와 FBI가 오크라이나 정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독일 일간지 러시아 일간지 아니죠. 빌트인 테네파에 보도했고요. 독일 정보기관 소식통원 인용을 쓰게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의회 소식통원 앞서 지난달 중순에 CIA 국장이 KF를 비밀에 방문했다 어쩌고 저쩌고 이거 늘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긴 갔는데 그냥 늘서 갔던 일이다 별일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CIA 국장이 뭘 했느냐 이걸 일부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부 도시를 어떻게 공격할 거냐 어떻게 제압할 거냐 장기 전략을 어떻게 짤 거냐 이런 것을 조언해 주시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오크라이나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로마이란 이후 경제 침탈과 정보기관의 이건 제가 쓴 표현입니다. 막걸리 보안법 볼까요? 우크라이나는 좋은 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엄청나게 좋은 곳이다. 그래서 늘 빠질 수 없는 분들이 있죠. 몬센토와 뒤편 등등. 2014년 14학도 2014년 이후입니다. 몬센토 탈취되고 탈취되고 등등 그래서 당연히 야누코비치는 이걸 막으려고 했었죠. 글쎄요. 막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에도 비난의 표적은 러시아하고 푸틴에게 갔었습니다. 이게 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내용이죠. 여론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하는 부분은. 마치 이라크 무기가 있다.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 하면서 석유지대를 탈취하고 비슷하죠. 불증 제시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거 러시아가 했네. 그래서 제재 경제 제재가 가하고 우크라이나 정보기관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은 공산단 당수가 우크라이나는 여러 당이 있을 거니까요. 당수 표트로 시모넨코가 러시아 방문했을 때 TV 인터뷰에 인터뷰에 응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로마이단 이외에는 사실상 야당 정치인들은 배제되고 물리적 유협을 방하고 실제 테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방 오늘 나오지 않죠.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 등등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가장 충격적인 오히려 이건데요. 앞서 있었던 건 익숙한 이야기니까 특별히 첫사람 주로 것도 아닌데 이건 19세기에나 있을 법한 사건입니다. 우크라이나 주제 미 대사관 우리나라 한국으로 치면 광화문의 미 대사관 현직 참사관이 한국 이민자 에요. 한국 이민자 후손 인데 이 사람이 민주화 운동 이른바 민주화 운동으로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자 대통령이 직권으로 국적을 수여해버려요. 미국 국적이 있는데 그리고 국적을 수여한 그날 재무부 장관 기획재전부 장관으로 임명을 해버립니다. 이게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2016년 4월까지 장관을 합니다. 올해 하셨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제 시스템 모든 걸 갖춰놨겠죠. IMF나 초 글로벌 기업들 등등 다 하시고 싶은 일을 했겠죠. 그럼 여기서 그냥 눌러 앉아 살면 저는 거기까지 이해할 것 같은데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바로 연방정부 또 무슨 일을 맡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겠네요. 이분이 시위기관 중에 진행된 공개 강연에서 그동안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고 또 이런 강연을 합니다. 유튜브에 성격이 상당히 좋은 분 같아요. 업로드된 시점이 2014년 2월 9일이니까 시위 기간 중입니다. 지금도 유튜브가 있습니다. 쳐보시면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부지역에 투입된 국민 바이든 왜 동부지역이 중요하냐 그러면 다시 한번 환기해 보십시오.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민주화 운동이 무장시위로 번졌습니다. 무장시위대가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 국무를 포함해서 모든 걸 장악해버렸습니다. 장악한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까지 다시 추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동부지역을 공격합니다. 누가 공격하느냐 초기에는 정규공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들이 들어갑니다. 네오나치 부대 최근 언론 지난 한 달 동안 많이 들어보셨던 이야기일 겁니다. 세계에서 모인 군사경험이 있는 신나치 또는 극우주의자 부대로 편성을 해서 새롭게 부대를 편성해서 국민 방위군 소속의 의용 민명 편입합니다. 이것은 책에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군들 절대 일반 민간인은 아닙니다. 민간인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의 다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특수부대 베테랑들이 많고요. 이들은 물론 개인적으로 가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관리 전세계적으로 쭉 관리되는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때그때 무슨 제3세계 정부 뒤집을 때 투입되는 분들 있기도 합니다. 일부이겠지만 훌륭한 무기 제공 전술진 CIA의 담당 이건 공식화된 이야기입니다. 나토는 무기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동부 문제에 관여할 수 없다. 그게 상식적인 이야기죠. 앞으로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뢰태를 했던 사람이 없어졌거든요. 이 사람들 시위가 뛰어나서 최근 전투에서도 여러가지 공헌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이 특수부대가 아닌 일반 부대 같은 경우는 이들과 상대로 할 때는 싸움하는 게 쉽지가 않았겠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게 있죠. 이 특수부대는 미국의 모든 정보 자산을 실시간으로 받으면서 작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군대하고 싸운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 판단입니다. 러시아 군대하고 러시아의 일부 군대하고 특수부대의 경험이 매우 많은 베테랑들 전세계 베테랑들이 모여서 작전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군은 지난 7년 동안 미국 군과 수차례 고도의 군사 훈련을 했던 팀들이다. 그러니까 규모로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개인 휴대 무기는 최첨단 무기다. 이런 전반적인 정치적 상황 우크라이나 내부의 정보 군대 편성 상황 그다음에 지난 7년 이상 동안 우크라이나 내부가 어떻게 흘러 왔는가 라는 전제에서 현재 존재 상황을 이해한다 하면서 2분을 마무리 하면서 3분을 넘어 3부 예정된 대리전쟁 제2의 아프가니스탄 러시아 마주 완충 지대마저 제거하려는 미군 나토 동지 나토라는 표현은 사실 번지를 흐릴 수 있습니다. 나토가 연합군이긴 하지만 실제 미군이 통제하기 때문에 미군부대로 보는 게 정확하겠죠. 프레시안의 내용 나온 내용입니다. 국제전략에 대해서는 대단히 밝은 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박인규 편집인이 정리한 내용인데요. 이거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미국 주류 언론들이 말하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실, 바이든 대통령 2월 24일 연설에서 푸틴의 공격은 근거 없는 침공이라고 했다. 그러나 근거 없는 이란 행용서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미국이 주도한 수많은 더발적 행동의 옳은 역사를 은폐하는 역할이다. 1990년 동서독 통일 마무리 협상 일환으로 미국 러시아에 대한 나토를 동쪽으로 단 1인치도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글쎄요. 그분들 양심에 이거 맡길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나 얼마 지나서 동진이 시작되죠. 그래서 97년도, 그러니까 91년도니까 얼마 안 돼서 이야기입니다.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그냥 전문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유명하죠. 맥남아라 전 국방장관, 터너, 시아의 국장, 클린턴의 서한으로 경고합니다. 나토 확대하지 말아라. 역사적 규모 정책 실패, 위험하다. 또한 러시아인들 하여금 근본적인 회의,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러시아인들이 현재의 탈냉전 상황을 오히려 이들이 주도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일으키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지도 모른다라는 경고로 이미 난리입니다. 97년도입니다. 무려. 98년 5월 뉴욕타임스 칼럼이 스톰오프 프리드먼. 냉전 전략의 설계자. 그냥 전문가 아닙니다. 냉전 전략 설계자인 캐난에게 나토 확대에 관한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글을 쓰죠. 나토 확대는 새로운 냉전의 시작이 될 것이다. 러시아는 점심적 적대적 태도를 취할 것이다. 비극적 실수다. 확대할 어떤 이유도 없다. 왜? 위협하는 존재가 없기 때문이다. 소련이 해치되는데 러시아가 누구를 위협합니까? 러시아가 위협할 역량이 있습니까? 러시아가 지금 세계 경제 위상이면 11위, 13위 정도. 왔다 갔다 하죠. 여기에 무엇을 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고 미국 냉전을 설계했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토 확대 추진 세력은 이렇게 반응을 러시아가 한다면 거봐 러시아는 언제나 저렇거든 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폴란드, 헝글이 시작하고 나토 가입하죠. 그 다음에 쭉 가입합니다. 미국 지도입니다. 미국이 50개 주로 이루어져 있죠. 워싱턴 DC 이렇게 특협을 빼면 본토인 알래스카 하와이 빼면 48개로 돼 있다는 겁니다. 건국 당시에는 에팔라치아를 끼고 건국 당시 13개 주 여기 이렇게 미국의 원형이죠. 이후 영국으로부터 한량받은 곳 대체로 미시시프강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디네프르강 기준처럼 동쪽에 살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상당히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 다음에 프랑스, 나폴레옹으로부터 매입을 합니다. 나폴레옹이 땅을 치고 울 일인데요. 어쨌든 매입을 했고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물론 출바부터 원주민, 선주민을 죽이고 쫓아내고 술과 마약을 먹여서 또 죽이고 했지만 여기는 다 그렇게 뺏은 땅이죠. 멕시코한테는 전쟁에 또 뺏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원형입니다. 굳이 서련하고 비교하면 이 13개 주는 러시아 땅입니다. 지금 우랄산맥 그러니까 동쪽 빼고 서쪽 정도 여기까지 해당할 겁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경을 마주한다는 점만을 놓고 보면 이쪽 지역 폴로리다 볼록 나오는 곳이죠. 이쪽이 우크라이나 미국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정도 비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쪽의 적경적이다는 걸 치면 그 LA가 포함된 아마 캘리포니아 정도하고 또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는 또 산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크라이나하고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지도는 실제는 이게 어마어마하고 크죠. 러시아, 유럽은 크지 않습니다만 여기 나라를 많이 표현하려다 보니까 언바라스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지난 7년 이상 미국, 미군과 CIA가 벌여온 군사정보 체계 구축은 해체된 미 합중국에서 독립한 캘리포니아 공화국 미사일 기지가 배치되고 또는 플로리다 공화국에 미사일 방어 기계가 배치되고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 특수부대 출신이 모집해가지고 쿠버에 둔다거나 이 정도로 비교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곳 있죠. 이게 다 과거 북대세정조합국에 속했던 나라들이 나토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검은색이 두 개는 아니죠.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이미 나토에 가입한 상태와 같습니다. 다만 국제법상으로 그러지 않다는 거고 그것은 미국의 의도가 있는 거죠. 가입을 시켜버렸을 때는 오히려 전면전으로 빠질 위험이 있거나 아예 포기하면서 분쟁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분쟁적화하려고 했지 않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조지아저리바이너 공군군 군사작전 훈련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 주변을 다 감싸고 있습니다. 주변을 다 감싸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미사일 기지까지 배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면 어떤 입장을 취할까 미국 국민이라면 어떤 공포감을 느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연합뉴스 2월 2018년 짜며 친사방노선 옛 소련국 조지아 나토 파트너국 연합훈련 쭉 이런 거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미국은 이 앞서 루마니아 콘스탄트 앙크로부터 장갑차 등 군사장비를 조재를 보냈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 보신 게 무슨 일인지 감이 안 올 겁니다. 다시 한번 뒷장에서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미국식으로 바꿔볼까요? 옛 미합중계 소키트 플로리다에서 다음 주부터 바르시아 조합기 회원들이 참여한 군사훈련이 있다. 플로리다와 러시아가 주도한 올해 훈련은 캐나다, 캘리포니아, 멕시코에 참여할 예정이다. 러시아는 이에 앞서 쿠바, 하나마, 항구부터 장갑차 등 군사장비에 플로리다도 보냈다.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콘스탄트가 어디가 있는가 하면 루마니아 이 동쪽 흑해 항구에 있습니다. 바로 세바스토폴 맞은편에 있어요. 바로 콘스탄트 위에 코칼레치아는 공공의지가 공공의지 설치했습니다. 네이다의 미사일 기지 공군을 할지도 3.4키 그러니까 폭격기가 사용 가능하다는 거죠. 바로 이 항구에서 해군사령관의 포터항까지 전차 같은 걸 옮겼다는 겁니다. 이게 1,080km 되거든요. 비록 흑해 암드라는 게 있지만 세바스토폴에 이 보르포루스 해업을 마음대로 통과 못합니다. 통과는 할 수 있지만 대단히 제약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흑해 내에서도 나토 미국 군대가 이렇게 자유롭게 압박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앞바다가 아니다. 미국의 앞바다로 포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크라이나와 조제 나토 가입이 논의되던 2008년에 다시 한번 미국의 여러 전략가들 경고를 합니다. 당시 모스크바 주제 미 대사였던 윌리엄 버스인데 현재 시야의 국장 러시아는 포위되고 잠시당하고 있다고 느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러시아계 주민들 대부분이 반대한 상황에서 나토 가입이 강행된다면 폭력사태 최악의 경우 내정까지도 간다. 기억해 보십시오. 앞으로 계속 경고가 있죠. 이게 이미 예상된 상황인데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바로 이겁니다. 최악의 경우 내정까지도 있는데 그래? 최악의 경우 내정까지도가 목표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추정입니다. 2021년 12월 푸틴의 군 연설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미 지휘 통제 측면에서 나토에 통합된 상태다. 나토 가입이라고 하지 않았지만 이미 나토이 됐다는 거예요. 지휘비가 이미 우크라이나군에 대해 직접 연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정확한 이야기도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21년 9월 20일 우크라이나 리뷰 지역입니다. 서쪽 지역 미국과 우크라이나군 한 시설에 있습니다. 국민이 나토 가입에 적극적이다라고 자꾸 우리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정말 그런가?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건 최근에 좀 포함시켰습니다. 쿠치마 대통령은 유러니아 가입이 우크라이나 목표에 공식으로 선언합니다. 2대 대통령도 이미 합니다. 그러니까 현 대통령 때문에 나토 가입 논란이 됐다. 이건 잘못된 이야기이고요.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지적하더라고요. 95년 2월에는 쿠스토리 국가 중 처음으로 나토와 협력을 맺고 처음으로 나토와 협력을 맺습니다. 97년에 나토와 특별 동반자 헌장 체결 조약만 하지 않았지만 할지 다 했다는 겁니다. 공동 군사훈련도 하고 미국은 94년대 2000일까지 우크라이나 20억 달리 경제적을 제공했고 공식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규모는 어느 정도냐면 이스라엘, 이집트 다음으로 원조작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미국 앞에 있는 쿠바에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원조작을 많이 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렌지 혁명으로 출범한 유세코 정부 그러니까 그 전이 아닙니다. 오렌지 혁명 출범한 유세코 정부의 이른바 친사방정부에 들어선 이후에 이런 조사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사회에서도 반대가 심하다. 2007년 조사에서는 국민의 65%가 나토와 협력을 반대했습니다. 65%입니다. 동부 남부만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충부도 반대를 상당수 했다는 거죠. 냉전이 정식된 상황이고 안보 문제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약이에요? 소련을 위협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위협을 느끼죠. 왜? 자꾸 분쟁화시키거든요. 위협대상으로 만들죠. 적에는 엄청난 무기가 있다. 대량살상 무기가 있다. 뭐 이런 것 같은 버전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3세계가 대부분 식민지 시절에는 민족적 갈등이 있었더라도 상시적으로 내전을 칠 정도 심각한 곳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골 출신들은 작은 면단이 내에서도 아랫동네, 이동네, 개천 사이에 두고도 마을 청년들이 패싸움을 하거나 심지어 도시 같은 경우는 중학생들이 학교 간에 싸우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청소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그랬었죠. 그렇다고 해서 불구대천의 원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할까요? 지역 간의 패싸움? 지역 간의 갈등? 이것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이걸 불구대천지 원수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서 특히 영미, 프랑스 3국이 거쳐간 손을 탄 나라들은 거의 예의 없이 불구대천지 원수가 되죠. 부족이라는 이름,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다음에 또 어느 나라는 계속 민족 간의 갈등이 있다가 부각시키는 경우들이 또 있죠. 대표적인 미얀마 아닙니까? 미얀마? 버마. 버마의 그런 식으로 따진 버마의 과거의 왕궁 국가가 한 시도 못 갔겠네요. 온갖 부족으로 찢어져 있잖아요. 골짜기마다 부족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누는 인문학자들이 큰 줄기에 대한 전제하지 않고 나누는 것은 대단히 몹쓸 이론을 제공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서진, 서쪽. 서쪽 가는 거에 적응하는 메르켈가 이유라고 제가 제목을 뽑았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긴 합니다. 그런데 수사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이 미국이 중국은 목을 누르자 중국은 그 목을 피해서 숨길을 찾기 위해서 미얀마로 가는 노트 미얀마를 통해서 육로로 인도로 가려고 했거나 또는 미얀마 앞바다에서 인도왕을 통해서 아프리카나 중동으로 연계시키려고 했거나 또는 파키스탄을 통해서 타클라마카 사막 쪽으로 해서 중국 본토, 동쪽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루트구나 러시아나 또는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연계하는 루트구나 이것은 송유관 등등이 있겠죠. 이미 지금 상해나 등등에서 출발한 열차가 열차가 스페인까지 연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게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자 풍선효과처럼 중국은 서쪽으로 역시 해상, 육상, 실크를 통해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또는 전략적으로 사전에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중국은 러시아하고 갖고 가지고 다시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적 블럭은 유럽과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리고 유럽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미국에 그네를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프랑스나 독일이 미국을 인정했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의 문화적으로도 인정하지 않았죠. 오히려 멸시했죠. 그 영광의 세월을 다시 찾겠다고 서서히 몸집을 키워가는데 하나의 국가로는 어려우니까 이유가 만들어졌고 이유가 갖고도 한계가 있으니 협력하는 이런 관계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합의를 뽑았고요. 여기에 결정적으로 조응했던 노예한 사람이 바로 노예하면서 강단이 있는 메르켈입니다. 메르켈는 미국이 전 세계를 이를테면 미국의 구두화에서 손 아래에 두려고 할 때 길목마다 차단을 했었죠. 미국 입장에는 대단히 참 곤란한 오래 보지 않았으면 좋을 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우크라이나 국우 세력을 은밀하게 또 나중에 공공연하게 돕고 군사 개입을 보모하려고 할 때 이걸 일정선을 넘지 않게 평행선을 유의시켰죠. 그리고 유럽의 문제는 유럽인들이 결정했다. 이런 이야기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의 한창주의를 적절한 세계 좀 커버하려고 했고 미국은 과 같으면 이쪽도 커버하고 중동도 관리하고 동아시아도 관리할 때는 힘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점점 유럽으로부터는 장악력이 약화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메르켈는 미국 팽창주의 시설 입장에선 최악의 그런 인물이다. 독일의 기술력 러시아의 중개 시장이 만난다면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면 2027년 혹은 늦어도 2030년이 아니고 미국의 초국적 위치는 더 빨리 약화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메르켈이 2021년 12월 8일 퇴임합니다. 저는 이게 현 사태의 미친량이 대단히 클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짧게 좀 짚고 가겠습니다. 초기 쿠바 작전과 다 관계되는 건데요. 전쟁의 승패는 여론전의 절반이다. 전 세계 언론을 장악하고 있으면 전 세계 여론을 장악한다는 거죠. 전 세계 여론을 장악한다는 선언하는 것은 내가 민주투사라고 선언하는 순간 민주투사가 되는 거고 내가 독재자 또는 히틀러의 화신이다. 그러면 히틀러 화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적이 되는 순간 전체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사진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요. 2월 26일자입니다. 아니면 하루 전 이럴 수도 있는데 제가 캡처하는데요. 우리 뉴스에 소개되셔서 저도 관심 있게 봤는데 러시아 군용 차량 행렬이 쭉 오지 않습니까? 시민이 가로막자 시민을 회피하면서 전진을 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느 상황이죠? 훈련 상황이 아니고 전시 상황입니다. 이걸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감한 시민이 군용 차량 탱크를 막았었다 하면서 과거에 천안문 광장에 있었던 것과 비교를 해요.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고요. 한편으로 이런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을 막자 시민을 피해간 탱크 결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라크나 아프간에서 전투가 전쟁이 시작됐는데 미군 영국 탱크가 진군 진격 도시로 진입 진격을 하자 시민이 막을 하자 미군 탱크가 이리로 피하고 저리로 피하고 뒤에 따라온 탱크도 이리로 피하고 저리로 피하면서 진군을 했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못파인데 바로 이게 언론이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에 따라서 세상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저는 지록유마라는 고사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분위기 이런 건 늘 있어 왔던 일이죠. 그래서 특히 이런 시기에는 물론 국내 상황도 그렇습니다만 뭐가 매일 일이 뻥뻥 터진 상황에서는 뉴스는 가능하면 자주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보더라도 짧게 짧게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분석기사를 좀 본다거나 아니면 그 근원이 되는 인문학적 책 그걸 보시는 게 훨씬 더 사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뉴스는 볼수록 선수관 이상 이용당할 가능성이 많다. 이것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에 보시던 사진이 왼쪽에 있고요. 이렇게 막는 사진 오른쪽 보실까요? 날짜는 제가 여러 가지 교차별을 찾긴 했습니다만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4월 13일 도네츠크에 투입된 정규공 기갑 부대입니다. 농성을 저지하자 저지하자 같이 나와서 이러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쟁 지역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과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기본적인 정사가 총칼로 죽고 죽일 관계가 아니에요. 정규공 정상적인 사람들은 민간인을 탱크로 깔아뭉기고 할 정도의 상황이 아닙니다. 공격하라고 하면요. 동부지역에서 실제 여러 번 있었던 일들입니다. 오히려 총을 버리고 명령을 불행하는 일도 벌어지고요. 민간 차량이 탱크를 쫓는 일까지 벌어지고요. 오히려 피해 다니면. 이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의 관계 러시아의 이상한 작전 탱크가 민간인을 피해가는 작전 지금 저게 전쟁 상황에 헷갈리고 하는 이게 물론 시기가 지나갈수록 좀 더 격화된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신정부에서는 이런 걸 가리지 않는 신납적 러시아 친 러시아계를 증오하는 사람 유대계를 증오하는 사람들을 전국원에 편입시키면서 투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엄청난 참상이 벌어집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공개 강의이기 때문에 따로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영문으로 잘 찾아보면 많은 사례들이 사정 세계 종교인들과 언론 지식인들의 무한 책임을 제목을 이렇게 했는데요. 특강을 청한 성격에 맞게 정세 분석 이나 상황 분석 이외의 내용들을 포함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목표가 뭘까 왜 미국의 목표를 먼저 말씀드린 가 하면 이 민누츠 최신 분들 계시 겠습니다만 이 상황이 오기까지 미국은 부든하게 노력을 했고 예승 결과가 지금 나타났다는 겁니다. 첫 번째 러시아 방어 마지노선인 우크라이나를 활용해 러시아 군사 행동을 유도 한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모스크바 까지는 430km 밖에 되지 않거든요. 당연히 제가 미국과 러시아를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13개 주 등등을 포함해서 러시아는 일상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아예 공식적으로 나토에 들어오고 우크라이나에 군사 배치할 경우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준전 상황에 준하는 군사 배치를 다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국방비가 경제 제재에 여기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국시적으로 일어나겠죠. 동부 지역은 절대 바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 전쟁이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겠습니다. 합의했다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우크라이나 정부의 입장이고요. 미국의 어떤 입장은 그런 것을 선호하지 않겠죠. 두 번째 러시아 경제 제재 명분을 확보해야 됩니다. 더 제재를 해야 돼요.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 독이 될지 아니면 득이 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15년 전에 유사한 상황이면 분명히 미국한테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데 현재 상황은 미국의 달러 경제가 이걸 과연 유리하게 끝까지 끊고 가야 할 힘이 있을지 미국의 국내 물가를 일정 수준에서 누르면서 달러는 고가를 향기시킬 수 있을지 이건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무기를 지원해 전쟁을 장기전을 유도한다. 전쟁 장기전은 뭡니까? 경제적 상황이 러시아와 미국이 동일하게 싸울 수 없겠죠. 또 달리하기면 러시아가 아니더라도 기축통화 돈을 마음대로 찍어낸 수 있는 찍어내서 찍어낸 다음에 전세계인들에게 증가시켜버리면서 미국의 달러를 다시 유지시킬 수 있는 미국과 그 어떤 나라도 정상적인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내 반푸틴 여론을 최소한 이걸 형성하는 게 중요하죠. 좋겠다는 이건 일상에서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갈라치기입니다. 일종의 갈라치기를 국내 갈라치기 국제 갈라치기를 합니다. 국제적으로는 악마을 시키고 히틀러 국제 갈라치기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고 있는 언론만 쭉 열심히 보고 있으면 히틀러가 되는 거죠. 국내 러시아 내에서 어떻게 하느냐 넌투런 시기가 등장하는 호화요토 이 버전이 다 등장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사실이든 아니든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한 게 이제 상황과 또 넌투런 시기에 최근에 화화 의상도 등장하잖아요. 다 고전수법이지만 그럼 왜 하느냐 고전수법이 다 알지만 이게 터지는 순간 사람은 마음이 동화하게 돼 있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뇌가 정확히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데가 무조건 유리한 상황이죠. 또 다른 목표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부에 친너친 우크라이나 세력을 갈등을 증폭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구적인 분열 유도 우크라이나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미국의 일부 지금 상황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아니겠죠. 우크라이나 분열을 연구 분열을 유도하면서 마치 남북 연구 분열을 유도하는 것처럼 이걸 유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는 굉장히 성공적이죠. 왜? 전쟁 초기에는 왜 저러지? 왜 우리한테 하지? 심화에 설마 어디까지 이상 선을 넘겨서 했다가 사람 죽고 미사일이 날아오면 분노할 수밖에 없죠. 사람이 이성적 판단이 되지 않죠. 그러면 남부지역 일부 중부지역은 전체가 돌아설 수 있겠죠. 다 이런 걸 유도하는 겁니다. 이건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점련되더라도 게릴라전이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상황이 어찌 되거나 말거나 계속 우크라이나 정부가 정상적인 정보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무기를 지원해서 한다. 이건 역시 전세계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제2의 아프간 내부로 유인을 한다는 겁니다. 만일에 지금 세계사를 여러분들 한번 쭉 떠올려봅시다. 세계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마냐 중국으로 가느냐 마느냐 그런데 영국이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를 분열시키지 않고 온전한 상태에서 그리고 미얀마 범아를 온전한 상태에서 갈기간이 찢어져 놓지 않고 온전한 상태에서 물러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세계사가 이미 사방의 지위는 지금쯤은 이미 상실됐을 겁니다. 사방이 주도하는 지위는 그러니까 이런 유혹에 계속 빠지는 거죠. 백인체제 중심에 특히 더 좁히면 앵글로섹슨 체제 중심의 질서가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단 하나만 뽑아라 그러면 이렇게 민족과 부족의 갈등을 증폭시켜서 끊임없이 내전을 만드는 것 아프리카 사람들은 왜 자기가 총을 든지도 모르고 10살 때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고가의 지하자원을 헐값에 넘기면서 또 죽어가는 거죠. 그 지하자원을 한 돈은 뭘 합니까 다시 엿부족을 죽이는 총을 구입하는 거죠. 이걸 누가 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수면 아래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미 메르켈 말씀드렸습니다만 러시아와 유럽의 경제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를 차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공포 부윙을 만들어서 줄세우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군비 확장을 하는 거죠. 독일이 즉각 반응했죠. 엄청나게 무기를 사겠다고 합니다. 이건 저는 좀 냄새가 납니다. 무슨 짓이지? 메르켈 이후에 뭔가가 움직이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이렇게 즉각적이고 이런 엄청난 규모로 국방예산이 늘어난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국방예산이 유럽에서 늘어난 건 뭘까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러시아도 그만 국방예산을 증대시켜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위협을 받기 때문에 미국은 자국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흔들려가는 자국 경제 1위 주위를 최대한 방어하면서 잠재적 위협 대상이 되는 유럽과 러시아의 경쟁원을 부추기는 거죠. 그럼 둘 다 정상적인 경제 시스템에 재원을 투여하지 않고 군사비 지출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더 발목을 잡히게 되는 거죠. 미국의 1위 유지 가능성 그만큼 길어지는 거죠. 두 번째 주적인 중국을 제거하기 전에 푸틴을 먼저 제거 또는 약화시켜 유리한 전력 확률에 선점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 각계급 하는 거죠. 왜 지금 침공인가? 왜 지금 침공인가? 이게 참 뭐랄을 까요? 우둔한 질문일 수 있는 게요. 최소한 2014년 이후에 길게는 길게는 나토 가입에 대한 논의가 있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러시아는 엄청난 군사적 압박을 받았죠. 그 다음 사회상 사회상 이미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상태입니다. 가입 상태를 떠나서 우크라이나 내문비의 CIA의 최고 수장 그 다음에 군 특수부대 군 전술부대들이 들어와서 직접 작전에 관여하고 군을 양상하고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이 과정이 1년 2년 전이 아니고 7년 이상 쭉 유지되어 온 거죠. 그래서 앞에 언론의 상황에서 미국에서 여러 가지 경고했던 전문가들이 지금 이 전제에서 이야기를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최근 상황만 갖고 이야기하시면 위험한 거죠. 침공인은 2월 24일이었습니다. 한국일보 2월 17일자입니다. 21년 12월 15일 러시아 미국과는 안전보장 조약 그러니까 국제조약 국제적인 합의사항이죠. 안전보장 해랍니다. 한마디로 군사적인 침략하지 않는다는 안전보장 해라. 이거 이행 해주길 바란다. 올해 1월 26일 미국과 낫동사회사 핵심사항에 대해 거부를 합니다. 그럴 수 없다. 2월 15일 러시아 다시 2월 14일 2월 15일 보십시오. 다시 이야기합니다. 재차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즈음 기억나실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한다. 침략한다. 계속 이야기하죠. 미국 대통령이 침략을 못하게 침략을 하긴 하는데 침략을 제때 못하게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언제 못하게? 군사적대 침략이 들어왔을 때 나중에 땅이 녹아서 대당이 곤란한 상황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결국 푸틴이 이거 말려든 거죠. 침공을 할 거였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원래 예정했던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는데 결국 조 바이든한테 날짜까지 패를 말려가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계속 푸틴은 욕을 하는 거죠. 안전보장 하면 우리는 다른 거 하지 않겠다. 그런데 미국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군사이동 시킨 거 알고 있으면서도 침공할 게다 침공할 때 하면서 핵심상을 거부해버리죠. 그동안 과거에 있었던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가 눈으로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왜 침공했는가 러시아가 왜 지금 침공했는가 저는 전체를 봤을 때 전면제를 감행하면 우크라이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거라고 예상했던 것 같아요. 작전을 보면 그런 느낌이 납니다. 주저주저 했던 것 들어가면서도 이상하게 데려가는 것 그래서 3.1령도 끌면 사방도 설마 전면전 할 건가 예상하지 못했을 거다라고 전면전 하면 끝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건 미국의 전략을 오팄한 거다. 저는 미국은 늪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작전이었는데 이미 군사적으로 완벽한 세팅을 하는 상태에서 들어오면 방어할 수 있는 세팅을 하는 상태인데 이건 러시아가 오팄을 했고 러시아가 특히 첫 부전에서 뭔가 미흡한 점이 있었지 않는가 보이집니다. 더 미군의 방어 시스템이 강화되고 공격적 배치가 되면 그때는 이것저것 나무 선술수가 없다라는 판단 계속 그러고 왔겠죠. 그동안 군사정보 시스템 고도와 앞서 말씀드린 것 겹치는 얘기입니다. 흑회 내에서 크림반도 러시아군을 무력화시킬 수 움직임이 증가하는 군사적인 전문 이해가 없는 분들 이게 무슨 자인지 금방 파악이 안되시겠지만 강력한 무기를 발사하는 주로 발사체들은 전함 해군에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전 생각해보세요. 주로 토마호크는 어디서 발사했어요? 위치를 이동해서 접근하는 측면에서 있지만 초대형 파괴력이 엄청난 무기체계는 해군에서 많이 가동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크림반도 쪽 흑회에서 이걸 한쪽 면쪽 전면적으로 수행을 못한 상황이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는 매우 제약될 수밖에 없겠죠. 다섯 번째 미국 대외정책 주력 이동 축 입니다. 초기에 언론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미국이 대러시아 유럽 초기에 있었고 중동 아프간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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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이 공백 을 노려서 러시아 가 쳤다. 이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글쎄요 이것은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는 지나치게 이성적 분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여섯 번째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을 막기 위한 미국의 방해공작 지속 자꾸 어렵게 해요. 서방 언론 잘 많이 안 나오지만 미국이 러시아가 유럽의 에너지 수출을 받지 못하라고 해서 송유관을 올려 그러면 이걸 막는 방해 공작을 하고 그 나라에 압박을 가하고 때로는 또 당근을 주고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저렇게 막고 저렇게 하면 또 이 나라 이걸 막고 이런 일들을 수탁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되기 전에 뭔가 카드를 던져야 한다. 이런 작동했을 수 있겠다 싶고요. 그리고 조금 더 침도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만 러시아 경제에서 에너지 수출 비중이 최소한 30%에서 많게 50%까지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자원화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시기에 러시아가 현재보다 더 안정된 경제적 위상 사회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도약할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기후 위기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특히 유럽이 재생 에너지로 빠르게 전환 중이거든요. 어떻게 언제까지 재생 에너지로 전환 해야 되냐. 1차로 2030년까지 거의 재생 에너지로 이행하는 상황에 가야 돼요. 국제적인 흐름상 이 이야기는 결국 향후 10년 이내에 러시아가 현재 수출 비율이 높은 에너지원을 매개 위해서 내부를 공고히 하고 대외적인 경제 시스템도 더 강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세적 상황에서 다시 이 상황을 맞이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지금의 지형구조 자체를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 저는 용납될 수 없다고 봅니다. 푸틴의 저는 패착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초조한 상황들 충분히 그런 점에서는 이해 못할 바는 아니죠. 당하는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미국이 더 초조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러시아도 힘들죠. 전문가들이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027년도 늦어도 최근 몇 달 사이에 나온 이야기들은 늦어도 2030년까지는 국제기구도 그렇게 전망하지만 중국이 세계무역규모 1위로 올라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15년 후에는 인도가 2위로 올라설 거다. 무슨 이야기죠? 툴드한테 밀린다는 겁니다. 툴드한테 밀린다는 이야기와 달리 이야기하면 중국 인도 플러스 인도네시아 알파가 되면요. 세계 중심축은 비교할 대상이 없을든 압도적으로 남아시아에서 동아시아 벨트가 세계 경제 중심 모든 중심축이 이동한다는 게 되겠죠. 그리 되면 미일 체제도 유지되기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구체적인 징후는요. 각국 중앙은행 달러 표시자산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죠. 벌써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25년 정도 됐고 최근 5년 사이에 더 가장 지난 시점에서 가장 급격하게 지금 자산이 비중이 줄었고요. 그러니까 달러 자산이라는 겁니다. 큰 보이는 반면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동일한 그대로 반면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흐름이 구조화되고 있다는 양상이 대체적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역거래에서 달러 사용 축소기피 흐름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우크라이나 상황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흐름이 좀 완화될 가능성이 일시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주목할 점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에서 수출하는 원유를 유한화로 결제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이것은 엄청난 폭탄 선언에 해당됩니다. 지금의 달러가 기축통화로 유지되고 억지로 버틸 수 있었던 건 사실 원유를 달러로 결제한다는 조건에서 중동과 이른바 뒷거래를 했던 그런 게 배경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간복일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미국의 유상자체가 엄청나게 약화됐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건 분명하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관심있게 보는 분들은 체크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만 1971년 금태안 폐지 후에 달러와 금을 바꿔주는 제도 폐지 후에 달러가치가 50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는 떨어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나라만 손해보는 거죠. 중국이 국채를 몽쳐가지고 있다가 달러 가치가 하락했다면 중국이 핏다물리에 노력해서 번 돈을 다 날리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죠. 전세계 똑같은 거죠. 전세계인의 고생에서 그동안 미국의 경제를 미국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사회의 조건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달러 지휘가 붕괴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세계인들이 정상적인 화폐 소비를 할 수 있는 무역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유지되는 세상이 더 가까워진다는 또 긍정적인 측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이 정도로 하고 가겠습니다. 이상한 군사작전이라고 했는데요. 말씀 드렸듯이 성격을 명확하게 됩니다. 이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닙니다. 7년 이상 고등 훈련받았던 미국 유럽과 다국적 민간 특수부대 우크라이나 정규군이 다 포함된 연합군과의 러시아 전쟁입니다. 전면전 양산화 초기 협상 것이로 임했다 말씀드렸죠. 전면전 하는데 병력 기구가 10만 명 선에 불과해요. 황당한 이야기죠. 우크라이나 얼마나 큽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한 6배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10만 명 선 불과한 걸로 들어가요. 미국 이라크 침공 연합군이 30만 9천 명 정도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전면전 만약에 염두한 작전이라면 미국 이라크 초토화 작전 물론 두 번 있었습니다. 걸프전 91년 2003년 이른바 이라크 침공 이라는 2003년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더군다나 그런 전력을 갖고 있고요. 병력 지입전에 최소 10일 길게는 91년 35일 동안 방공 정보 지휘 지원 도심 일부까지는 초토화 시켜버렸죠. 러시아 러시아 입장에는 당연히 나토와 연계되는 시설 특히 서부지역에 있었던 비행기를 소개할 수 있다거나 해외 병력을 끌어들어온 그것점 지역들 이후에 한 군데 정도 파괴를 했었습니다. 이걸 순항미사일 등으로 초토화를 시켰겠죠.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식의 폭격을 짧게는 10일 앞서 말씀드렸듯 35일 까지 진행했다고 했는데요.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지상 피해가 커지면 국내 반전 여론 등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작전을 펼쳤겠죠. 군사적으로는 상식적인 작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한 나라의 도시를 이렇게 수도를 만든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KF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상황이? 여러분들한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간이 대량 희생되고 전쟁 후유증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개전 7일 전후에도 공방전이 지속됐던 전폭기 폭격기 고고도 운용도 가능하고요. 그 후라도 핵폭탄 유력의 FAB 열압폭탄 이라고 미국 에 갖고 있는 재래식 병기보다 4배 이상 강력한 핵폭탄 유력을 알려져 있는 그런 무기를 포함한 신무기들이 많이 있죠. 왜 러시아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군사작전을 펼쳤을까? 이것은 글쎄요. 따로 설명되지는 않겠습니다. 연합뉴스 2018년도 기사입니다. 미 테러와 전쟁 50만 명 사망 절반 민간인 미국 외국기관이 아닙니다. 미국 국내 국제문제연구소 미국이 테러와 전쟁 사망 직후 선언한 직후 50만 명 전후가 사망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사회기반 시설 질병능 등으로 필요한 통계는 아예 제어 있습니다.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직접 죽는 숫자보다 최소 두 배 세 배 이렇게 많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다들 침묵을 하죠. 미국 존슨 호킹스에 대해서 발간한 의학 저널 의 보고 입니다. 2003년 미군 침공 이후 약 40개월 동안 직간접 피해로 65만 5천 명이 더 사망 했다. 라는 그런 주장 도 있습니다. 권위가 없는 기관 이라거나 이런 이야기는 함부로 하기는 어렵겠죠. 로스앤젤스 타임스 미국 관리들과 방문 지도자는 CIA 무장부대와 펜타곤 무장부대가 시리아 알레페 북부 외곽의 분쟁 지역을 기동하면서 서로 간에 반복적으로 총을 쏘면서 지난 두 달 동안 전투가 심화됐다.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한쪽은 CIA가 지원한 부대, 한쪽은 국방부가 지원한 무장부대가 서로 싸웠다는 겁니다. 저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는데요. 이건 비밀스러운 이야기도 아닌데요. 왼손으로는 테러범을 양성하고 주로 CIA 역할이죠. 어느 손으로는 정규군을 투입하는 기술. 이걸 현란한 손놀림을 통해서 사람들이 현혹하는 겁니다. 야바이꾼하고 다르지 않은 거죠. 시리아, 아프간, 아프리카 주요 분쟁 다 똑같은 수법을 지금도 쓰고 있죠. 비밀공작, 전쟁, 돈줄, 국내 위생인용 파맨, 제목만 맞고는 무슨 지안이 모를 것 같은데요. 한길 기사를 통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2월 18일 19세기 아프리카 전쟁을 통해 온 세상을 마약 물드는 주범이 영국 정부 비밀세 그 뒤를 바친 미국 지탈 위안 정보 물론 기사안에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2014년 한해 골든 트라잉 그레스 생긴 아편 시가로 18조 원 국제 마약 카르텔이 굴리는 돈은 35조 사입 어마어마한 돈이죠. 전세계 3대 마약 재배 지진은 다 시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미국 국회 창문 미국 창문 내에 논란이 됐고 조사 받았던 상황이 하고요. 아프간 트라잉 그리라고 하는 거 있죠. 즉 캄보디아 버마 태국 적경 지역 그 다음에 중남미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작전은 한쪽에서 이건 자금원이 되기도 하고요. 그 마약은 다시 미국 내로 들어와서 미국의 특히 흑인 중심으로 광범 마약이 퍼지면서 정상적인 사회의 한 주체를 성장이 못하도록 하는 이건 과거의 알래스카라든가 그 다음 미국 본토의 원주민들 인디언들을 파멸시켰던 그 내용과 다 동일한 겁니다. 다큐멘털을 소개 듣고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이걸 오마이뉴스의 기사로 다뤘더라고요. 갑사 노동력 확보 민간 거도수 이윤 확보를 위해 흑인 전수가 필요 했다. 다큐멘터리 제13절 소개한 겁니다. 미국 총 인구 6.5% 에 불과한 흑인 남성 수감률 40.2% 흑인 남성 총으로 맞아 죽을 확률 훨씬 더 높겠죠. 미국 경찰에게서 그리고 흑인에게는 강혹한 형벌을 적용해 제수를 일권화 했다. 이게 전부 연계되는 내용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향후 전망은 러시아 유럽 경제 에너지 관계를 최대한 분열시킨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압박은 수의 조절 할 겁니다. 왜냐하면 혹시 러시아가 막판이다 생각하고 너무 세게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수의 조절 할 겁니다. 그러나 저강도 전략을 계속 펼칠 거 분명하겠죠. 경제 러시아 국내 변화 반 푸틴 영사 등등등 보면서 다음 판을 기획하려고 할 겁니다. 다음 수를 메르컬과 마크롱의 의지를 보인 미국이 배제된 유럽 통합군 아까 나토는 미국군 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흐름은 미국의 의도대로 일단 동력 상실 할 겁니다. 세 번째 미국은 푸틴의 영향력 변화 요인 등의 안개가 거치기 전까지는 중국과는 일정적 현상 유지를 할 겁니다. 물론 오래가진 않겠죠. 그러면서 이란 왜냐하면 사우드리아 중동과의 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란과도 산을 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란과 일정 정도의 관계 유지를 하려거나 개선하려고 할 거다. 이란 중국 러시아 한 판으로 붙지 않도록 이란 중국 러시아 한 판으로 붙으면 이건 만만치 않거든요. 인구 그다음에 자원 경제 규모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약화되고 있는 달러 흐름에 있어서는 대단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계급화를 취하기 위해서 이란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일정 정도 호흡조절 할 거다. 그러나 키는 미국에 있다가 보다 운명전의 흠상 저는 키는 시진핑이 일단 잡고 있고 두 번째는 푸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미국이 일단 유리한 판으로 짜고 가는 것은 분명하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이든이 어떻게 반격을 가느냐 시진핑이 어떻게 국제 무대 세 판을 짤 것인가 따라서 상황은 예측하기 어렵다. 현재로서는. 이건 시진핑의 역량 시험대일 수도 있습니다. 좀 불행스러운 것은 시진핑이 일기 들어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국제공개 잘한 것 같은데 일기 들어서는 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수익금리 일기조차에도 유럽이 러시아산 에너지 비율을 극격히 낮추는 것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낮추는 것은 분명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러시아에너지가 급감할 거고 유럽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할 것 하는데 그것은 오히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서방의 언론을 그대로 받았으면 국내 언론의 일방적인 주장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정됩니다. 참 재밌는 걸 제가 우연히 찾았는데요. 이것은 워싱턴 타임즈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통일교재단에서 인수해서 운영했던 그런 극우성향의 매체죠. 미국 내에서도 에드버드 로란스키라는 사람이 쓴 기사인데 2018년도 기사예요. 자 이거 발췌한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효과적인 반부팩이요. 러시아인 인구가 많은 지역 동북 말하는 거죠. 동남부 일정 수준의 자치권과 국어 허용 그러니까 문화 말살 등등등등 이런 나토에 가입하지 않고 중립을 지켰다면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스위스가 아니더라도 이건 군사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것 같아요. 중립국이라는 분명히 행복하고 번영한 국가가 됐을 것이다. 내지는 발산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던버스와 크리미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일부였을 것이다. 저는 이 기사로 깜짝 놀랐습니다. 에드워드 로잔스키라는 사람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사회 종교인의 역할을 깊이 고민한 건 아닙니다만 원론적인 수준에서 몇 가지 담아봤습니다. 우크라이나 헌법에 군사중립국을 선언하고 국제조합으로 비준해야 한다. 이걸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중재안으로서 이미 사고 쳐놓고 대통령 등등 이해를 하더라고요. 군사중립 가능성이 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들고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경제 시스템은 당연히 자국민이 결정해야죠. EU에 들어가든가 러시아에서 이득을 더 많이 빼내든가 아니면 양당에 걸쳐서 많이 빼내든가 이건 우크라이나 유의하도록 하면 됩니다. 이거의 시비를 걸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쿠바 사태 전례에 따라서 루바니아 폴란드 등에 설치했거나 예정한 미사일 방안 시스템 철수해야 됩니다. 철수하지 않으려면 미국 코앞에 할 겁니까? 우크라이나 내 친서방 친러 면병대 사실 정규군화 돼있다고 했잖아요. 이거 해체야 됩니다. 그리고 중립국 경비병력 경비병력 군대가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로 이건 뭐냐면 정교인 혹제 NGO 등 모니터링 단을 보호하는 정도의 경비병력 이걸 파악을 하자는 겁니다. 당연히 UN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우크라이나 제2공영 러시아를 포함하고 소수민족의 문화부전을 같이 해야 됩니다. 폴란드도 등등. 우크라이나와 우호족관계 발전을 지은 러시아는 향후 30년간 통크게 국제에너지 가위 50%로 공급하고 우크라이나 사회가 좀 러시아는 군사력 돈을 안 써도 되니까 이거 해도 러시아도 이득 아닙니까? 우크라이나는 파이프라인의 상실에 권리한다. 뻘짓하지 않고 중간에 파이프 잠그고 빼먹고 이런 짓 하지 않는다. 이를 조약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끝으로 양국 국민들의 화해와 협력 이미 상처받았죠. 이걸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 상처를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통일을 해도 남북 간에 치유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것처럼요. 국제적인 차원의 정교 형성 프로젝트. 여기는 또 정교적 정교 형성이 전통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이렇게 저는 프로젝트를 징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걸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 몇 컷 남았네요. 세상을 두 눈으로 보자 한 눈으로 보지 말자는 겁니다. 파란 눈으로 보지도 말고 빨간 눈으로 보지도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역지사지하면 풀린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내가 싫은 일을 남에게도 강요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첫째 쿠바 멕시코 등의 러시아 미사일 기지를 미공으로 하용할 것인가 하용할 수 있는가 러시아 군함과 폭격기가 항행의 자유 작전을 선언하면서 멕시코만 주변을 왔다 갔다 누빈다면 통쿠게 하용할 것인가 미국은 하용할 수 있는가 파나마 운하에 러시아 스텔스 구축함과 전투기가 주둔하는 것을 미국은 역지사지 할 용의가 있는가 러시아가 쿠바의 정보기관과 군대를 양성하고 민병대라 이름붙인 특수부대 출신의 용병부대를 운영해서 국경에서 계속 도발한다면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국제사회가 2000년 이후에만 최소한 50만명을 살해한 미군의 반인륜범죄를 물어 달러를 통화결제 수단에서 제어한다면 미국은 이것을 수용할 것인가 세계적인 석학인 피터싱어가 한국일보의 해석학 칼럼을 실은 내용을 우연히 봤습니다 뉴욕탐진 이라크전 15년을 기점해 이라크 소설가 신한 안토니스는 가슴 저미는 칼럼을 실었다 안토는 사담 후세인의 잔인한 독대 통치와 미국이 주도한 전쟁을 모두 반대했다 러시아든 미국이든 다 반대했다는 겁니다 안토는 이라크전이 범죄였다고 주장한다 그 말이 맞다면 가해자는 여전히 잡히지 않은 상태다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과 틱첸이 볼턴 등을 전쟁 범죄자라고 단언한 미국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토니 블레어를 그렇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영국인들도 전 호주 외무장관 에반슨을 회고를 해서 후세인의 범죄를 막기 위함 이라는 블레어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후세인이 그각 무도한 일을 저질렀지만 세계의 다른 인권 침해자보다 더 심각한 것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부시와 그 멤버들이 침략 전쟁을 일으킨 범죄에 대해 재판을 받을 가능성 거의 없다 그런 재판이 열릴 수 있는 곳은 국제형사 재판소 다 icc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여전히 이 죄악의 당사국이 아니다 이러면 힘쓴 나라는 다 당사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끝으로 법구경의 내용을 보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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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